중국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어요. 중국하고 접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밑뚝뚝도 없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해요. 제주도에 와서 떠드는 것도 싫고 목욕탕에서 떠드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 일본 사람들은 밑뚝뚝도 없이 미워해. 이상하게 미워. 강제징용 얘기하고 위안부 얘기할 때 미워. 그런데 이게 좀 논리가 있지 미워하는 거랑 논리가 없이 미워하는 거는 이건 달라요. 밑뚝뚝도 없이 싫어하고 밑뚝뚝도 없이 미워하다 보면 당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당했고 중국은 삼국지, 유비, 조조, 손권 나올 때 그때 처음으로 중화 사상이 나와요. 중화 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한 나라가 세계 중심이다. 그리고 중화자는 문화가 융성하다. 우리 문화만 제대로 된 문화고 다른 문화는 문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란족 사람들, 여진족 사람들, 일본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동이족. 동이족은 뭐냐면 동쪽의 오랑캐야. 우리는 오랑캐야. 중국은 중화. 문화도 융성하고 세계의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러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이 나쁘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또 중국은 대륙을 통일하면 반드시 그 주변의 오랑캐들을 복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수나라, 수양제, 당나라, 당태종 다 나라를 통일하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누구냐면 고구려를 건드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결국은 신라하고 당나라고 연합해갖고 결국은 삼국이 통일이 됐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 평양 이하는 다 갖고 갔잖아요. 평양 이하는 다 갖고 왔어. 또 지금 무슨 동북공정이라고 그래갖고 고구려 발해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 이거야. 자기네들 역사니까 고구려 발해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면에는 북한에 매장된 천연자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면 이게 다 누구 거야? 남한 게 되는 거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쪽으로 흡수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대1로 많이 들어봤죠? 1대1로. 중국이 미국한테 길이 막혀 있어. 그래갖고 시안 쪽으로 해갖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동 해갖고 터키, 막 해갖고 독일, 프랑스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거야. 그쪽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또 하나는 배로 상하이로부터 시작해갖고 홍콩, 말레이자, 인도, 케냐 쪽으로 해갖고 바다로 아프리카까지 자기네들이 먹겠다 이거야 지금. 내가 잠비아를 가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중국 사람들이 구리를 다 뺏어가요. 구리를 다 뺏어가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야. 이제 구리만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를 뺏어 가느냐 하면 나무를 뺏어 가. 잠비아 나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비아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이 대모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거를 그 나라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선진국이고 강대국인데 뺏어가는 게 논리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들 밑뚝뚝 없이 싫은 게 아니고 이제 왜 싫은지 이해가 될 거야. 그다음에 원나라는 몽고지만 우리 고려 뺏어갖고 중국에 연관된 거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데려가고 우리나라 왕자들을 데려가고 마지막에 고려 왕들은 조선 말을 못했대잖아요. 원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다음에 명나라는 또 우리 조공 바치라고 해서 아버지의 나라, 형님의 나라 해서 조공을 계속 바쳤잖아요. 인삼이고 뭐고. 그래서 거기서 왕의 이름을 내려줘야지 우리가 왕 이름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청나라. 병자호란. 1638년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 다 데려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여자들. 거기 인구가 1억 5천만 되는 중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지막에 만주족은 150만 명밖에 안 됐거든. 그러니까 애 많이 낳아야 된다고 조선 여자들 다 데려갔어. 다 데려가고 조선 여자들 만약에 압록강으로 건너오는 거 붙잡히면 발 뒤꿈치를 도끼를 자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놈들은 싫어하는 거야. 중국 놈들은. 그리고 당장에 제주도에 땅 사놓고 텅텅 벼어놓고 유령집처럼 만들어놓고 와보지도 않고 내껀 줘두고 무슨 싸드 보복이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나라한테 하는 짓이나 지금 우리한테 하는 짓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중국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팔지 말아야 돼.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땅값 4배, 5배 준다는데 우리 땅이다. 이건 내가 안 판다. 4배, 5배 줘도 니네들 빌리려면 빌려라. 5년 전세로 빌려가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왜 일본은 밑도 끝도 없이 미워하느냐? 밉지. 그냥 미워.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했어. 왜냐하면 삼국시대부터 외적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쌀 우리나라 곡창지대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충청도까지 곡창지대 쌀 다 훔쳐왔어. 오죽하면 광개토 대왕비에 신라가 하도 외적 때문에 외구라고 그러죠. 외구 때문에 하도 그러니까 5만 명은 파견을 해 줘요. 서로 싸우는 와중에도 외구는 못 봐줬던 거지.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고려시대 유명한 최무선 장군이 화약 개발해갖고 외구 쫓아내는 얘기. 최영 장군, 이성계 다 외적 쫓아낸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300회, 400회 침략을 하다가 결국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일으켜서 온 나라를 다 휩쓸고 온 나라의 여자를 다 겁탈하고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는 여자한테 상속도 같이 줬어요. 동동하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면 여자가 태어나면 윗목에 밀어놨어. 이거 어디서 또 당할지 모르니까 참 조선의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얼굴 들고 다닐 자격이 없어. 여자를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때부터 여자를 경시하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참 외놈들이 다 겁탈하고 또 명나라에서 이 여성이 5만 명 파견했는데 젊은 애들 보냈는데 거기서 한 5년을 조선에 머물면서 다 파견 다 여자들 겁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지. 또 결국은 1910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실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우리가 청나라 편에서 청일전쟁이고 러시아 편에서 러일전쟁이죠. 우리나라 놓고 싸운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결국은 식민지로 합병을 하고 36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가고 위안부, 20만 명의 위안부인데 10만 명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11사에서부터 끌고 가갖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사과 한 번 안 하고 지금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열 몇 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끝난다 이거야. 그러니 믿겠어? 안 믿겠어? 그런데 그냥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나는 무조건 일본 놈들은 미워. 난 중국 놈들은 무조건 싫어. 왜 싫은지 이유를 알아야만이 대처를 하지. 왜 미운지 알아야만이 그 미움을 내 미움이 경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과 일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어요. 한반도 5천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강력한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매일 중국에 굽신거리고 일본에서 막 이렇게 핥히면 아파 이 새끼야 건드리지 말어. 나 좀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대등한 입장에서 니네들 자꾸 독도는 우리 땅 그러면 우리 쓰시마 우리가 점령할 거다. 이렇게 나가야 될 정도의 능력이 됐어.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할 거 아니야. 만만해 보이니까 지금 동북공정도 평양 뺏어가겠다고 저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정도의 국민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넘겨보세요. 자 그럼 1945년에 세계 정세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도둑질하느냐고 해 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느냐고 해 질 시간이 없는 나라야. 그렇게 표현해야 돼. 뭐가 해가 지지. 대형제국은 뭐가 대형제국이야. 여기가 영국인데 이 빨간 거 리비아, 수단,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콩아, 케냐, 탄자니아, 우리 잠비아도 영국 영위였어요. 보츠와나, 나미비아, 다 영국. 나이지리아, 니제르, 예멘, 오만, 인도 이 큰 나라, 인도. 그다음에 호주는 자취령이고 캐나다도 자취령이고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섬나라가 전세계를 다 무슨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나는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부족하고 상관없이 일자로 잘라놨어요. 다 일자로. 그러니까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이 같은 부족인데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다르니까 우리 합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도 남수단, 북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에는 석유가 많이 나와. 그런데 남수단, 북수단을 딱 잘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누가 다 싸움의 원인을 만들어놓느냐 하면 이 영국. 또 싸우니까 또 뭐해? 무기 팔아먹고. 지금도 착취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알제리, 리비아, 모리타니, 세네갈, 차드. 이 엄청난 땅들을 전부 다 식민지로 썼던 거야. 저기 뭐야. 기아나, 마다가스카르. 유명한 마다가스카르도. 또 베트남도, 프랑스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서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다고. 그게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이야. 다른 나라들은 다 다른 나라 침략해서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여기 지금 티베트까지 다 먹었잖아요. 만주, 몽고도 먹었죠. 중국. 다 먹은 거야. 다 먹어서. 지금은 아프리카 1대 1로 사업으로 아프리카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대국 중에 다른 나라 거를 안 뺏어가는 나라는 없어. 그런데 유실하게 다른 나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우리끼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외국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난 저기 잔비아 대통령 만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을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난 나라다. 그런데 잔비아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고 영국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잔비아에 대한 애정이 많다. 이 잔비아 국민들 전쟁 싫어하고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부족끼리도 싸우지 않고 난 그래서 이 잔비아를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이 잔비아가 잘 되는 게 아프리카의 표본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잔비아하고 서로 마음을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다 나눠 가졌죠. 스페인이 브라질을 가지고 있었죠.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갖고 있고 스페인이 나머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죠. 여기 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한 500년 동안 뺏어간 거예요. 500년 동안. 얼마나 금하고 은을 많이 실었으면 배가 가라앉았어. 가다가 가라앉았어요. 실어서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기서 실어서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고 가다가 가라앉은 거예요. 가라앉은 거예요. 그 가라앉은 배들을 요즘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금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호주는 아직도 영국 자치령이야. 호주, 캐나다는 아직 영국 자치령이야. 이제 여기가 1945년에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도 자치령으로 돼 있는데 넘겨보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4배 커요. 여기가 사할린이야. 사할린. 사할린 우리 동포들 요즘 다시 돌아오죠? 일본이 점령을 했을 때 여기에 비행장 세우고 여기 길 닦고 자원 캐내는데 다 누구를 동원했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징용해 가서 이 추운데 7만 명이나 끌고 가서 이 얼음의 땅을 한 거야. 이 사할린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됐어요. 전쟁 끝나고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이 사할린을 먹은 거야. 소련 땅을. 만주 1938년에 만주하고 중국하고 전쟁해서 만주 뺏었지. 네몽고 뺏었지. 여기 산둥반도 뺏었지. 타이완 뺏었지. 필리핀 점령했지. 마카오. 베트남. 프랑스로부터 베트남도 뺏었지. 미얀마. 마지막에 1945년도에는 이 베트남에 쌀 많잖아요. 전쟁한다고 여기 쌀 다 뺏어 가서 200만 명의 베트남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얼마나 이 일본이 깡패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 그 다음 인도네시아, 필리핀. 하다못해 파파 뉴기니. 내가 제가 내 친구 김순겸 신부가 파파 뉴기니 성교사로 갔을 때 거기 내가 한창 그때 스킨스쿠버 했을 때예요. 스킨스쿠버하고 바다 한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내가 놀란 게요. 1942년, 1943년도에 일본 비행기야.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하고 전투해하고 추락한 거야. 추락했는데 일본 일장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행기 안에. 그런데 그 좌석에 가봤는데 기관총도 그대로 있어. 기관총이 녹이 하나도 안 났어. 60년이 됐는데. 그럼 내가 거기 앉아서 기관총대를 잡고 총신을 잡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43년도는 우리나라는 마차 타고 다녔었던 시대인데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것도 이 파파... 그때 우리는 파파 뉴기니가 어딘지도 몰랐었을 거야 아마. 이 파파 뉴기니까지 와서 이 기관총을 쏘고 전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한 일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점령한 일본이 1920년대에 우리는 남북과 합쳐서 2천만이라고 그러는데 1920년대에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9,700만 명. 1억 명이 다 됐었어. 1억 명이. 여러분들 일본이 그렇게 만만하게 쪽파리로 보여요? 9,700만 명이야. 1억 명. 1920년도에 1억 명. 우리 2천만 명일 때 그때 항공모함 만들어서 진주만 하와이까지 가서 미국 항공모함 파괴한다고 수백 대 비행기 돼서 날아간 나라야.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 개뿔 있는 것도 없으면서 때놈 쪽파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게 볼 사람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 나라예요. 아니, 사드 딱 하니까 멀쩡하게 장사하는 롯데 쇼핑 막는 거 봐. 한 한영이라고 한국의 한류 가수들 입국 안 시키잖아요. 전부 다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이 나라가 윤리적으로 정의적으로 되는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중국하고도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힘밖에 없어요. 윤리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야. 합의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일본도 똑같죠. 일본은 1905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1905년에. 그런데 올해부터 일본은 모든 교과서 안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안에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자라면서 마음 안에 분노가 생겨. 저 조생진놈들 저 독도 우리 땅인데 저 안에 천연가스가 그렇게 많다는데 저거를 강제 점령하고 저거 언젠가 뺏어와야 되겠다. 언젠가 전쟁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독도는 그 땅이라고 고육시키고 있는 거를 저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되고 지리를 알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자식 취직하고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알아야지 애들한테 말을 해 줄 거 아니야. 넘겨보세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17억 제곱킬로미터야. 그럼 우리나라 170배 정도 큰 나라야. 우리나라 170배 정도. 그다음에 인구는 1억이야. GDP는 1억 5천. 우리보다 작아. 우리는 GDP가 1억 6천억 달러야. 일본은 40만 제곱킬로미터야.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가 땅이 커요. 그런데 경제도 정확하게 경제는 한 3.5배 정도 커. 옛날에는 6배 컸는데 우리가 따라 잡은 거예요, 지금. 이건 1990년에서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 세월 때 우리가 따라 잡은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성장 없는 20년을 맞이했느냐. 이거는 누가 밟었느냐 하면 미국이 밟은 거야. 미국을 거의 따라갔거든요. 1986년경에 미국을 따라갔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미국을 앞질러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것들 봐라. 우리를 앞질러. 그때부터 미국이 양털깎기라는 걸 해요. 그래서 싹 자본 다 빼가. 그럼 돈이 넘쳤는데 다 빼가니까 저기 도쿄의 빌딩 같은 경우는 땅값이 100억 하던 땅이 한 600억 해가지고 그냥 독도만 팔아도 미국 전부 다 산다고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지. 그런데 싹 다 빼가니까 땅값이 6분의 1로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그때 1991년도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 은행 총수들이 은행 꼭대기층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그랬던 게 바로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20년 동안 일본을 엄청 따라잡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따라잡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또 미워해. 일본도 우리 엄청 미워해요. 우리도 일본 엄청 미워하지만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나도 일본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정성껏 있고 그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신부님 또 오시라고. 언제든지 방편을 타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다정하고 정성스러워.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게 합쳐놓으면 지도층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천왕,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얘네들 쪽으로 올라가면 일본은 이 일반 국민들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을 우민화하는 데는 천재야. 천재. 그런데 대한민국처럼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는 없어. 그냥 말해보면 다 문재인보다 똑똑하고 박근혜보다 다 똑똑해. 말해보면은. 그것 참 신기하죠. 어쨌든 미국은 3억 2천만인데 경제 규모가 20조 달러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중국의 이해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중국 옆에서 떼돈 번다고 그러는데 중국은 12조 달러예요. 미국은 20조 달러야.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벌지? 당연히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떼돈을 버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중국하고 경제, 미국하고 군사. 군사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야. 수출을 지금 미국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아예 일본하고는 수출 액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일본하고.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일본하고는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중국은 싫어하면서도 여기 신발 한 장만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 대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중국한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국민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말했잖아요. 물론 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야. 패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일 힘센 사람이 패권이야. 제일 힘센 사람을 패권을 쥐고 있다고 그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이죠, 지금. 그리고 이 패권은 당분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030년, 40년, 50년 가도 뺏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외교를 주로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미국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비굴하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중국하고 5천 년 동안 비굴하게 살았어요. 일본하고 5천 년 동안 아주 괴롭게 살았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한 카드가 더 생겼잖아. 카드가 하나 더 생겼잖아. 미국이라는 카드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해야 돼. 나는 친미 성향을 가진 신부 아니에요. 나는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도 아니에요. 나는 친예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부. 친예수 성향. 그런데 천주교 신부 입장에서 나라 돌아가는 걸로 보면 국민들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게 분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현재로는 가장 합리적인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굽신굽신 거린다고 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쪽 북한 이하 연변 자치국까지 자기네 나라 역사 발해 중국까지 자기네 역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얘기하자고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4배가 크고 경제규모가 5조고 인구는 1억 2천이야. 그러니까 사뽀르 일본 꼭대기에서부터 저 나가사키 일본 저 맨 밑에까지 2천 킬로미터가 넘어요. 나라 길이가. 우리는 저 신의주서부터 부산까지가 1천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보다 2배가 큰 나라야. 인구도 우리 저기 조선시대 때 2천만 원이었는데 저기 일본은 9,700만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을 쪽파리 놈 쪽파리 놈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강한 그러니까 세계 제1, 2, 3, 2가 다 누구 옆에 있느냐 하면 우리한테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반으로 분단됐네. 반으로 분단돼서 얘네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북한은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나라예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카드 놀이로 갖고 있죠. 일본하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카드 놀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통일하는 거야. 통일하면 우리가 카드 놀이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중국한테 너네 태평양에 나갈 때 우리가 길 터줄게. 어우 감사합니다. 내보낼 수 있어. 러시아 여기 천연가스 이렇게 다 우리가 받아줄게. 러시아 형편 펴요. 일본 여기 중국으로 갈 때 못 가. 우리 통하지 않으면 너네 못 가. 돌아가. 미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돌아올 때 중국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북경이 여기니까 일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 못 가. 이게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그 놈의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는데 그렇게 말리는 거야. 중국도 말리고 일본도 말리고 미국도 말리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 그렇게 쪼개져서 살아라. 우리 편안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는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분단돼 있음으로 해서 편안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분단돼 있으면서 나라만 분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도 분열되어 있는 거야. 통일을 해야 된다는 사람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하고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연령층별로 한살서부터 스무살까지도 우리는 쪼개져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또 이게 70대하고 70대 밑에하고 70대 위는 빨갱이놈분들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절대 통일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도 60대 아래는 아예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20대는 또 이렇게 잘 사는데 가난한 애들한테 왜 우리 거를 주느냐고 그러고 이게 막 참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 명이 3만 달러 넘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렇게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사회 기반 시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지하철 요새 KTX 연결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 들어. 다른 나라 벌써 쪼개졌어도 100개는 더 잘라졌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점점점점 성숙해 가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인류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프리카에서 왔어. 케냐, 탄자니아에서부터 인류가 탄생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먹을 거 없고 건기 때 먹을 거 없다. 어디 한 번 다른 데 가보자. 그래서 가다가 스페인에도 가보고. 여기 네안데르탈인들도 있고. 스칸디아, 추운데도 가보고. 여기서 또 유대 땅에서 있다가 중국도 가보고. 시베리아도 가보고. 여기는 한 30만 년 전 40만 년 전은 베링 해업이 굉장히 추워서 여기가 붙어 있었어. 그냥 건너갈 수 있었어. 건너가서 여기 터키, 몽골족이 건너가서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아즈테문명, 마야, 잉카문명.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을 보면 몽골 사람들 같아. 몽골 사람들 같아. 그리고 바레 사람들. 우리는 여기 바레, 몽고. 우리는 몽고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본 사람들은 자기는 무슨 동쪽에서 무슨 신이 와갖고 자기는 했는데 다 뻥이야. 여기도 3만 년 전에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육지로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와.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차고 넘쳐서 여기가 바다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도 어디에서 넘어가? 아니. 한반도에서 넘어간 거죠. 또 중국이 엄청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넘어가거나 우리 쪽에서 넘어가거나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요즘 아직택 문명 가보면 우리나라 언어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저쪽 잉카마야 아직택 문명은 우리가 원조상이다. 이런 논리도 피는 게 바로 이런 민족의 이동 경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이 지구가 얼었다 녹았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폴리네시안이라고 호주까지도 사람들이 가보고 뉴질랜드까지도 가고 피지 이렇게 떠돌고 떠돌고 떠돌아가지고 지구에 다 흩어져서 사는 건데 본질은 본질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가 우리의 탄생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민족이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네 민족 내 민족 나눌 게 아니다. 이거야. 다 똑같은 하느님이 만들어놓은 존귀한 인간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됐는데 못 사는 나라들 무시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는 잔비아를 도우러 가면서 나 그 사람들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요. 정말 참 매력적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가난한데 예쁘게 생겼어. 착해. 아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 아우 정말 저렇게 매력적이네. 아우 저렇게 가난한 데도 저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매력적으로 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보면서 뭐 미국은 지금 여기 영국에서 다 건너가서 저기 가난한 노동자들이 여기 건너가서 다 미국 세운 건데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다른 나라 무시하고 요즘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진짜 아유 정말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꼴값을 호주는 또 영국에서 저기 뭐야 죄수들 다 이쪽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래갖고 원주민들 몰아내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도둑놈들이야. 웬만하면 그게 또 인간사 인류 역사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저는 제가 잠비아에 농업대학을 짓고 간호대학을 짓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짓고 그들을 위해서 농장을 지어주고 많은 기술들을 또 가르쳐주고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아닌가. 나는 정치인들 뒤에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지 않아. 스페인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다 정치인들하고 왕들하고 다 짜고 들어가서 선교하면서 다 뺏어갔어.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이론이 이래서 생기는 거죠. 넘겨보세요. 자 우리 백만 년 전에는 육지였어. 여기도 다 육지야. 육지. 다 육지야. 육지. 여기는 호수였어. 호수. 여기 굉장히 깊잖아요. 호수였어. 그런데 만 년 전에 해빙기가 오면서 북극에 얼음도 녹고 남극에 얼음도 녹고 물이 점점점점 많아지면서 대마도도 생기고 제주도도 생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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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나라가 나눠져갖고 원수가 된 거야. 이게 해빙기가 없었으면 같은 한 나라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같이 살았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그런데 이놈은 빙하 해빙기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딱 나눠주면서 문화가 완전히 새로운 독특한 일본을 신비의 문화라고 부르죠. 외국에서는 신비의 문화예요. 신비의 문화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덜란드에 고흐 박물관을 갔는데 일본 민화가 있는 거야. 일본 민화가 이게 뭐야. 왜 고흐 그림은 안 있고 일본 민화가 여기 있지. 그런데 이미 1500년, 1600년부터 네덜란드 사람들은 거기 일본하고 교류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색깔이 너무너무 화려하니까 그걸 갖고 가서 자기들 그림 그리는데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일본 사무라이 갑옷을 보면 사무라이 갑옷은 몸에 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죽이야. 가죽을 3000개를 이어서 갑옷을 만들어. 그다음에 명주천은 225m 팍 명주천으로 감싸는 거야. 그 천으로 감싸서 화살도 피하고 칼도 피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 사무라이들 복장 보면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그냥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미우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거가 예술이야. 종합예술. 아주 신비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 년 전 지도야. 이렇게 갈라진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가서 정착하고 산둥반도에서도 넘어가서 일본에 정착하면서 일본은 섬에 갇히면서 그들 고유의 문화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갖고 종원시대라고 약 만삼천년 전 2500년 심지어는 기원전 3세기까지 300년 전까지 이렇게 아주 음막을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고조선 2330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기 서울 암사동에 가봐 다 이러고 살았어. 밑에 파고 빗살무늬 토기 땅속에 묻어나고 이렇게 밑이 동그랗지 않아요. 토기가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왜? 땅속에 그냥 묻어두는가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야요의 시대라고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일본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변홍사가 들어가요. 변홍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하래. 일본 고유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지. 왕국이 시작되는 거야. 그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다가 변홍사를 시작하면서 이 남쪽으로 왕국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해요. 넘겨봐요. 이러면서 이제 백제에서 단자하고 불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백제 천왕은 기원전 600 이거는 뭐 내가 보니 거의 뻥이야. 뻥인데 기원전 660년부터 천왕을 자기네들은 세워놨다고 그래. 우리 단군 할아버지 세워놓듯이 그런데 우리는 2333년 전인데 그래도 일본은 그건 또 양심이 있어. 기원전 660년에 1대 천왕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천왕은 126대야. 그러니까 이 126대가 천왕에 계속 내려왔던 거야. 물론 중간에 남북조 시대에 천왕이 둘이 있기도 하고 천왕이라고 이 집 씨가 계속 내려온 게 아니에요. 중간에 나머지 정권을 잡으면 또 덴노라고 천왕을 세워놓고 또 올라오고 천왕을 세워놓고 천왕을 세워놓고 계속 천왕이라는 제도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천왕이 절대적으로 신격화한 게 언제냐면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부터 천왕이 신격화돼요. 이 신격화된 천왕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주변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왕이라는 개념을 나는 일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무슨 천왕이야. 일본왕이지. 그런데 이게 하도 역사적으로 천왕 천왕 그래갖고 천왕이라는 개념이 굳어져갖고 천왕이라는 표현을 세계적으로 다 쓰죠. 그런데 일왕이지. 무슨 천왕이야. 천왕이. 하다못해 중국왕도 천자라고 그래. 천자. 그런데 얘네들은 천왕이야. 다시 말해서 신이야. 신. 신격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많이 400년 500년 불교가 넘어가고 한자가 넘어가고 유교가 넘어가서 백제의 영향을 야마토 정권이 많이 받죠. 그래도 계속 신라에 외적 보내고 백제에 외적 보내고 심지어 중국까지 외적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것 뺏어 오는 데는 얘네들이 귀신이야. 서토크 태자 고구려 광개토 왕에 비견할 왕으로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지권을 시도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쪽발이들이 문화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쪽발이들이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높다 낮다 라고 표현하기는 그래도 세계적으로는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본이 문화가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1800년대는 도쿄 에도 마쿠르 시대라고 그러죠. 에도가 도쿄거든요. 거기에 서점이 책 파는 데가 500군데나 있었어요. 500군데대.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민족이 일본이에요. 지금도 나도 일본에 한번 전철을 타봤는데 차에 타면 지금은 핸드폰 보겠지만 한 15년 전에 전철을 타보니까 책 읽고 있더라고. 정말 다 책 읽고 있어. 일본 사람들은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안 읽어. 거의 안 읽어. 일본에 비하면 거의 안 읽어.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신문 읽는 거 좋아하고 잡지 읽는 거 좋아하고 텔레비 보는 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책은 잘 안 볼죠. 그래서 종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종교는 일본은 불교 1억 명이 불교 신도 1억 1천명이 신도를 판대 남묘 호렌 개교 이게 1500만 명이야 인구는 1억 2천만인데 어떻게 신자는 2억 5천만 명이 되느냐고 얘네는 신도하고 불교하고 같이 믿어. 태어났을 땐 신사회 가서 얘 태어났다 그러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음은 불교식으로 해. 하여튼 종교라는 게 아주 애매한 거예요. 남묘 호렌 개교는 이게 이게 무슨 여러분들이 많이 남녀 호렌 개교 남녀 호렌 개교 많이 들어왔죠? 나도 어렸을 때 들었어 남녀 호렌 남자 여자 호랭이가 개교했나 남녀 호렌 개교 남녀 호렌 개교 이런 게 아니고 남녀 호렌 개교는 뭐냐면 내 안에 불성이 이 법화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안에 불성이 살아나면 죽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다. 이게 1908년도인가 10년도에 시작한 불교에서 나온 교도 아니죠. 그래갖고 이거 지금 북한 일본이 1500만 명이야. 그래서 남녀 호렌 교교도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신사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 있어. 800만 명.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신이야. 그런데 문제는 죽은 천왕들을 신으로 모시거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왕들만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전범들 1차 세계대전 하고 2차 세계대전 이 죽은 영혼들을 신사에 모셔놓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절을 하니까 무슨 얘기야. 전 미국하고도 싸우고 아시아 말레이시아 한반도 몽고까지 이 뺏어온 이 위대한 사람들도 신이다. 그래갖고 향을 올리고 쌀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얘네들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 하면 귀해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예요. 귀해가 된다면 또 먹겠다는 얘기야. 이게 일본이야. 그런데 덴무, 덴노 천왕이 공식적으로 673년에 덴무, 덴노는 후한서에서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 동쪽에서 해가 뜨는 나라 일본으로 바꾸고 군주가 천왕이라는 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6200년 전에 천왕이 원래 있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대로 따져서 지금 126대까지 이어놓은 거야. 이어놓은 거야. 천왕이라는 게. 일왕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왕이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천왕이 신격화된 거는 1868년 명치 유신 메이진 명치라는 천왕이 되면서부터 된 거예요. 이거는 이 뒤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까. 하여튼 일본이라는 이름은 673년에 일본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나라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바래 가야 그러다가 고려 그다음에 또 조선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은 아직도 조선인민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통일하면 우리도 고조선이라는 쓰지 말고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은 지금까지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왔다. 해완시대 794년 우리나라 통일신라시대죠. 나라에서 천도한 해완교가 정치문화 중심지였던 시대 중앙집권 정부체계가 갖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놈이라고 외적이라고 그래서 정부가 없었던 게 아니야. 정부가 있었던 거죠. 1086년 시라카와 벤노가 퇴위하면서 마쿠에서 실권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인세의 체제를 확립하여 궁중 귀족문화가 화려하게 꼽혀요. 교또로 수두로 옮기고 이때 쇼군이라는 게 나와요. 쇼군이라는 게 쇼군은 1300년에 나오긴 하지만 이때부터 사무라이 쇼군이 나와 넘겨가 이거 오늘 이것까지만 볼 거예요. 천황이 있고 일본은 쇼군 정의 대장군 장군이야 장군 다이묘 영주 이 다이묘를 보호하는 시중두는 무사 사무라이 사무라이 닌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농민 상인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천년 동안 문인이 일본을 지배한 게 아니라 무인이 일본을 지배한 거야.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지배 계급이거든요. 지배 계급 우리나라 선비하고 똑같은 거야. 칼 두 개 차고 다니면서 하나는 싸우는 데 쓰고 싸우는 데 지배 하나는 배 할복 하는데 히리카인가 뭔가 하는 데 쓰는 그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못 보겠지.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세 번째 강의 때는 이 사무라이의 삶 다이묘의 삶 쇼군의 삶 천황의 어떤 꼴로 살아갔는지 내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일본이 아 일본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미워해도 알고 미워하는 거랑 모르고 미워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싫어하는 거랑 알고 싫어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중국 사랑하라고 말 안 해. 일본 정말 이해하라고 얘기 안 해.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싫어하든 미워하든 하라는 거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죠? 네. 그게 왜 맛있냐면 내 손으로 안 해서 맛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우리 인생에 가끔은 나한테 휴가를 줄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그래서 아마 2박 3일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휴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휴가하는 중에 인문학 특강도 좀 듣고 요새 텔레비전에 인문학 특강 인문학 특강 얘기 참 많죠? 그 인문학 특강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평일미사 강론 때 부처님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살아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깨달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인생을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헛사는 거야. 헛사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이 나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대로 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신학교를 짓는다든지 나는 사제니까 그런 게 많이 자유롭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다면 성주술래를 가든지 평창을 오든지 문경을 가든지 요즘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도 설명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배우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는 과정도 참 중요하거든요. 끝이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그럼 안 죽어져요. 결국은 죽게 돼 있거든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게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인생에 정말 꼭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다음은 미국에 대한 이해예요. 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 나라가 물론 북한도 포함이 되지만 이 네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대한 1, 2편에는 일본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들을 말씀이 너무 많은 일본에 대한 종교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교가 굉장히 독특한 나라예요. 인구가 1억 2천만 인데 불교 신도 그다음에 남녀 호랭개교 이런 거 다 합쳐서 2억 3천만 명이야. 인구는 1억 2천만 인데 불교 믿는 사람 신도 믿는 사람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 다 합쳐서 인구가 2억 3천만 명이야. 일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종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톨릭은 95만 밖에 안 돼요. 개신교는 40만 밖에 안 돼.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불교 문화가 굉장히 녹아있는 그다음에 토속 종교 일본 특유의 토속 종교가 묻어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종교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물론 일본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거의 다 넘겨줬다고 하죠. 자기네들은 당나라한테서 배워왔다고 그러는데 백제 영향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조선을 자기네들 속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역사 왜곡에 관한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또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일본의 지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데 일본은 쓰나미 지진 태풍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나라예요.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번 어딘가에선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게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하나로 묶어줄 누가 필요하냐면 왕이 필요해. 그래서 천황이 탄생을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해에 집중을 위해서 일본에 대한 이해를 빨리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싫어해. 일본 사람들은 왠지 미워. 그런데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겨봐요. 보면 너무 빨리 넘어져요. 일본 2차 세계 정령한 국가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이게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왜 화가 너무 나는 일이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한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다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대동아라고 그러는데 동아시아 점령해 나갔는데 우리나라가 발판이었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1941년 태평양 전쟁할 땐 노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화에 가니까 전등사의 종도 제일 오래된 종인데 그 종도 총알 만든다고 그것도 뛰어가고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또 성공의 성당 계단 올라가는데 철 그것도 다 뺏어갔고 다 그걸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우리 1940년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노 숟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밥 숟가락이 나무 숟가락이지. 다 뺏어갔고 그렇지만 1940년도에는 이 만주 먹었죠. 난징 이 난징 이 난징 대학살 30만 명을 죽인 그러니까 중국 중국도 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엄청나게 안 좋죠. 타이완은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일본한테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타이완이라는 나라 원주민들이 중국한테 뺏기고 여기저기 괴롭힘당하다가 일본이 들어와서 먹고 살만한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어쨌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마카오 미얀마 여기 사이판 괌 다 뺏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그냥 대놓고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이 결코 쪽발이의 나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강력하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하고 아주 깊이가 굉장히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우리는 일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사력으로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막강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 비교하면 지금은 붙어올만 하죠. 물론 임진왜란 때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또 정말 기가 막힌 우리의 한반도 한민족한테 선물이 이순신 장군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원래 37만 제곱킬로미터인데 17억 제곱킬로미터가 아니라 1700만 제곱킬로미터 이건 900만 제곱킬로미터 980만 제곱킬로미터 남한은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북한 일본은 우리보다 4배가 커. 남북한 합쳐봐야 2배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또 남한하고 북한은 북한이 우리보다 20만 제곱킬로미터가 더 커. 경기도 2배만한 게 더 북한에는 있어요. 크기가 넘겨봐. 어쨌든 일본은 자기 독특한 신의 무슨 여신이 자기네들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다 이거는 다 그야말로 뻥이고 여기 케냐에서부터 우리 인류는 시작됐죠. 그래서 전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만든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결국은 넘겨보세요. 원래는 일본은 우리하고 붙어있었어요. 호수로 있었는데 해빙기 우리는 가깝게는 7번의 간빙기와 7번의 빙하기를 맞이해요. 60만 년 안에 우리 인류 역사하고 인접해 있는 상태에서 그때는 여기는 호수였어요. 육지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 3만 년 전부터 해빙이 시작되면서 북극의 얼음들도 녹고 남극의 얼음들도 녹으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섬이 된 거죠. 그래서 섬 문화가 형성이 되죠. 대륙 문화와 섬 문화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섬은 대개 침략을 잘 안 당해요. 영국도 별로 영국이 가서 전쟁을 했지 영국으로 들어가서 침략하는 경우는 거의 한 번밖에 없었어요. 일본도 거의 침략을 안 당해요. 딱 한 번 몽고한테 몽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고려 먹었을 때 여몽 연합군이 건너갔는데 두 번 다 태풍 때문에 두 번 다 실패를 하죠. 그게 신풍 신의 바람 가미가재라고 그래갖고 자기네들은 그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문화도 제가 한 번 한 꼭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일본이라는 나라는 처음에 조몬 시대에 아주 오래전부터 그냥 과일 뜯어먹고 나무 뜯어먹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넘겨봐요. 그다음에 야여인 시대는 변홍사를 시작한 거예요. 변홍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공동생산하고 생산물이 많아지면서 귀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귀족이 생기고 계층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300년부터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을 보면 서쪽에서부터 올라가요. 서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나라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교토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애도 도쿄로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네들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 서쪽으로부터 관동 관서지방 관동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관서에서 서설설설 옮겨가요. 그래서 야마토 시대 이때부터 왕이 생기는 시대가 된 거죠. 백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다음에 소토쿠 황태자 굉장히 일본 사람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쇼토쿠 태자하고 그다음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31살에 죽었어 이 사람은. 31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 시대 연사무라이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카모토 료마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해적질만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통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높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통합하고 설득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천왕이라는 게 673년. 원래는 자기 기원전 660년부터 천왕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126대 천왕이야. 지난 5월 1일인가 3일 날 126대 천왕이 됐죠. 아버지가 물려주고 퇴위하고 새해 일왕이 생겼죠.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670 덴노가 천왕이라는 뜻이에요. 670년에 덴노 일본이라는 명칭이 일본이 673년에 일본이 생기고 지금까지 일본이야. 한 번도 나라 이름이 바뀐 적이 없어. 이건 무슨 말을 내냐면 외부의 침략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그냥 한 번 바깥에서 휩쓸고 가면 그냥 나라가 쪼개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그 외구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됐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은 한 100개도 더 넘는 나라가 세웠다 무너졌다 세웠다 무너졌다 그러는 거예요.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중국이 막강한 통일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오쩌똥이 엄청난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은데 해외한 시대 794년 나라에서 해외한 천도 해서 중앙 집중 이때부터 궁중 귀족문화가 피죠. 일본의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나라 한복도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한복이 아름다운 게 세계에 드러났지 언제 우리가 드러났을 그런데 일본은 1600년 1700년부터 전세계 문화가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 궁중문화가 굉장히 고급문화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내가 일본 여러 번 갔다가 일본 다이묘들 산 궁전 쇼군 산 궁전들을 보면 대개 5층 6층으로 졌어요. 500년 600년 전에도 5층 6층으로 졌어. 우린 기껏 경북궁 2층짜리 경북궁 있는데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알고 미워하고 모르고 미워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신분 제도를 보면 천황이 제일 위에 있어. 이건 거의 신격화된 천황인데 1868년 메이지 유신 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꼭두각시 천황이에요.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천황이 완전히 신성시 되죠. 물론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하고 난 다음에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천황이 선언을 하죠. 그다음에 천황 대신 나라를 싸우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게 쇼군의 정이 대장군이야. 장군, 장군.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이묘는 영주야. 영주 분주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일본은 한 우리나라 16개도 그러잖아요. 일본은 어떨 때는 한 30개 다이묘 50개 다이묘 그러다가 또 대다이묘가 모이고 그 다이묘 중에 또 최고가 쇼군 장군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는 문이 지배하는 나라였다면 일본은 칼이 지배하는 나라야. 그 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라이야.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귀족문화죠.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 밑에 노예들이 있는데 이걸 다 직접 다스리는 엘리트 계층이죠. 우리나라의 양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천황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일본 헌법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지금도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야. 일본 국민 통합의 통합의 상징이야. 이 지인은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 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동의한다. 이 얘기예요. 천황에 대해서 천황이라는 명칭은 나라시대. 그러니까 아까 덴무 673년 덴무 덴노 얘기 나왔죠.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일본 전설에 따르면 일본 황실은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여신으로부터 태어난 거야. 하도 말썽을 일으켜서 동굴 속에 가둬놨는데 너무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그 동굴을 열어보니까 태양이 없던 태양이 뜬 거야. 없던 태양이 뜨니까 일본 국기가 딱 태양 하나 떠 있잖아요. 그게 그 일본을 상징하는 태양이 되죠. 거기서부터 자식들이 나와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됐다라는 자기네들의 신화죠.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모든 나라는 신화가 거의 다 있어요. 모든 나라는. 그런데 그 신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의 근거를 갖고 싶은 거야. 자기네들의 근거. 우리는 단군 신화도 있지만 무슨 신화가 있어요? 창세 신화가 있잖아. 창세 이게 아담과 하와 사실 그거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증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 사람들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하여튼 2000년 동안 천왕이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은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 이기도 하죠. 그런데 1868년 이게 메이지 유시는 우리나라 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어요. 왜? 이 메이지 유신 1853년 페리 제독 이라고 미국 상선이 와서 일본 너희들 개항해라.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포를 군인 4천 명이 내년 봄에 올 때까지 너희들 개항 안 하면 우리가 너희들 이 포로 너희들 박살을 내겠다. 자기네끼리 해서 개항을 해요. 개항을 하면서 일본의 똑똑한 애들 100명 미국 유럽 으로 다 보내. 그래갖고 1880년 90년 일본이 전체가 다니기 시작 그래요. 그리고 대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귀관총 을 만들고 그 메이지 유신 우리 때도 1866년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개항하자고 그럴 때 우린 죽어라고 끝까지 안 한 바람에 1894년 동학혁명 이때 일본이 들어와서 청일전쟁에 갖고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청나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주권을 조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그리고 참치가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때 좀 정신 차리고 병인양요 때 프랑스하고 뭘 맺었다면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하고 라도 좀 열었으면 근데 이게 참 답답한 게 이렇게 꽉 싸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완전히 홀딱 망해야지 그때서 알아듣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는 사람 너 그렇게 욕심부리면 너 위험하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그냥 날리고 난 다음에 정 안 되면 이제 죽는 거지. 정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살은 아니었어도 정 안 되니까 결국은 뺏긴 거죠. 어쨌든 하여튼 천왕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은 신도에 가서 제사 지내는 거야. 천왕. 왜냐하면 하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누구만 제사를 지낼 수 있어? 하늘의 자식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야. 천왕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일왕 주기식 때 보면 그 주기식 하는데 딱 한 명만 올라가요. 천왕만 올라가. 나머지는 다 밑에 있어. 이 신분이 격이 다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왕이 그렇게 많이 누리고 사느냐. 재산 없어요. 일본에. 국가에서 주는 국내청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청에서 주는 돈 갖고 살아요. 지금 천왕하고 천왕 황태자비 황태자비는 하버드대학 나왔고 천왕은 옥스퍼드대학 나왔어요. 꽤 배웠어요. 나 지금 책을 사러 가고 싶다. 불가. 신의 자식들이 어디 책을 사러 나가. 우리가 사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나 친정 가고 싶다. 불가. 어디 친정을 가. 신의 자식들이. 커피 마시러 잠깐 외부에 나갔다. 불가. 지금 그래요. 지금 원칙이. 그러니까 꼭도 가시지. 지금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동창들한테 전화 가는 거. 불가. 그래갖고 사실은 일본은 요즘 어떤 문화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일본 황실 자식들 천왕 가게 시집을 갈 것 같다 하면 서둘렀다. 시집을 가버린대. 거기 시집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려고. 그런데 이번에 하버드대에 나온 황태자비는 꼬신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꼬시고 난 다음에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남편을 따라 평민이었던 여자들은 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이 없어져요. 신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돼. 진짜 웃긴 나라죠. 진짜 웃긴 나라예요. 지금 일본 천왕의 재력이 궁금해가지고 내가 뒤져보니까 중상류청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준대요. 그리고 내가 천왕이 사는 데를 일본에 가보니까 못 들어가 우리가. 접근도 못해. 그런데 웃긴 건 그 앞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천왕 구경하러 갔다가 노숙자만 잔뜩 구경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이 천왕이라는 상징 대개 섬나라가 왕을 상징적으로 그래서 영국도 아직도 왕비에다 이번에 윌령 왕장가가 계승을 받았잖아요. 아주 특이한 섬나라에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고정왕제 26대로 그냥 끝났죠. 물론 순종 27대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126대가 내려왔다는 것에 대한 얘네들의 자존심이 있는 거야. 우리는 마지막에 조선 고정왕제가 약을 먹고 독살당했고 시체로 보니까 까맣고 명성화우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우리가 6.25전쟁 끝나고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한 건데 그래도 5천년 역사에 활개를 피게 해 준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아까도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 이승만은 북한한테 3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는 우리는 5억 달러밖에 못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상징적인 이랑은 명맹만 유지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쇼군 장군 장군이 통치를 했죠. 제가 왜 자꾸 쇼군 장군 사무라이를 강조를 하느냐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칼로 칼로 일어선 나라야. 칼로 일어선 나라인데 칼로 망했잖아 1945년에. 그런데 지금 또 아베가 칼로 일어설라고 막 그래. 그거를 일본 내에서도 걱정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옛날에 고구려 땅 만주 우리 땅인데 그거 한번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뺏어올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 국민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중국하고 또 싸워보면 뭐해. 우리만 그냥 드립다. 우리만 그냥 안 쳐들어오면 다행이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나도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고려시대에 그 바랫당 그 큰 땅 엄청나게 컸더라고 보니까 거의 한나라하고 크기가 같았어요. 고구려 당나라하고 크기가 거의 같았으니까 언젠간 저거 우리 땅 귀에 대면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공부 좀 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럼 일본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심도 있고 군사적으로 심도 있고 남북한 갈라져 있고 분단돼 있고 중국 이거 지금 미국하고 분쟁을 해가지고 약간 또 기운 떨어질 것 같아. 다시 한번 귀에 대면 옛날에 우리 땅이었는데 이거 한번 그런 생각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그러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경계를 하고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저렇게 국회에서 뒤딱다 싸울 일이 아니야. 당권을 갖고 오느냐 정권을 갖고 오느냐 얘네들은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 천황이 있으니까 정권을 갖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쇼군이 돼요. 요리토모 이 일본 말이 내가 일본어를 일본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일본 말을 공부를 안 했어. 다른 나라 말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요리토모는 아주 속초. 한 번 얘네들은 일본 사람들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이쪽 다이묘하고 이쪽 다이묘하고 싸웠어. 이쪽 용주하고 저쪽 용주하고 싸웠어. 근데 이쪽 용주가 졌어. 그럼 그냥 활복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는 건 활복하는 거야. 일본 문화 안에서 사과라는 건 활복해서 죽는 거야. 활복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 한 번 찌르고 뒤에서 쳐주고 또 한 번 한 번 하고 두 번 찌르는 거 마지막 활복은 세 번 긋는 거야. 이 사무라이들이. 그럼 긋다가 죽는 거. 긋다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지독할 것 같아? 안 지독할 것 같아? 지독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지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독해질 필요는 없어도 지혜로울 필요는 있죠. 지혜로울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쇼군은 내가 여러분들 여러 쇼군들이 많은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1590년에 전 일본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통일을 했는데 자꾸 또 댐벼 통일을 했는데 싹 20만 명 해갖고 저기 뭐야 조선으로 보내버린 거지. 불만 세력들 이런 세력들 싹 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임진왜란은 내가 지금 이게 3, 4강이고 5, 6강이에요. 내가 예전에 삼겨농기라는 강의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들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도 확실하고 일본에 대한 이해도 확실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쿠카 이에야스 이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에 죽어요. 5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그래갖고 우리가 1599년에 전쟁이 끝나. 다 아니 자기 쇼군이 죽었는데 얘네들은 쇼군이 주인이 없으면 그 로닌이라고 그래요. 로닌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은 로닌이야.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그 쫓아가는 걸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갖고 마지막 전투에서 총에 맞아 돌아가신 거죠. 이순신 장군이 살아나도 내가 보기에는 조선 환경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어쨌든 이 도쿠카 이에야스한테 부탁을 해요. 내 자식 죽이지 말라고. 그런데 죽여. 죽으면 다 죽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나 애도 막부 시대가 열려. 교토로 도쿄로 수도로 옮겨. 도쿄로 수도로 옮기고 이때부터 1868년 메이지 유신 250년 동안 이 한 16대 쇼군까지 내려갈 거야. 16대까지 내려가면서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가 되죠. 자기네들끼리 안정적이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았어.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우린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사색 당파 싸우고 그냥 서로 그냥 죽이고 임금도 독살하고 막 계속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긴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토 히로부미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도요토민 시대의 독국가 이해하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다 일일이 외울 필요 이토 히로부미는 누구냐면 초대 조선총독이에요. 그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런 걸 다 계획한 사람이야. 그다음에 식민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중근 우리 토마스가 보니까 저걸 죽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걸 저지하겠다. 그래서 하얼빈에서 총을 세 발 쏴서 죽이고 안중근 우리 토마스 장군이죠. 중장이죠. 중장. 안중근 토마스 정말 1909년에 우리 우리 지금 을사 능약이 대기 바로 직전에 그 하얼빈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도망 안 가요. 체포돼요. 왜 도망을 안 가냐면 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국인으로서 대한국인으로서 어쨌든 하여튼 이토 히로부미도 총리지만은 쇼군이야.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잘 알고 있는 쇼군이 아베 신조 쇼군. 아베 지금 지금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아베를 계속 밀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밀어주느냐 하면 자기네들 내면에 이제 지금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이게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2013년에 아베가 신사 참배를 해요. 전 세계가 욕을 할 거 알고 신사 참배를 신사 참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왕을 묻어놓은 거고 조상들을 묻어놨는데 누구를 묻어놨냐면 전범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을 묻어놨어. 그리고 그걸 신으로 숭배를 하는 거야.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 마지막까지 찾아가서 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다 모시고 신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다 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신사 참배하면 그냥 온 아시아가 들썩들썩 하는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쇼군들 신부님 일본 사람들은 만남 사람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속을 안 보여요. 섬 사람들이 속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 우미나 이 정치인들이 우미나를 굉장히 잘해요. 국민을 바보로 만들어.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 일본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도요. 대개 평민들은 바보같이 살아요. 살라고 그러는데 원칙대로 살아. 원칙대로 살아. 미국 사람도 보면 더맨더머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랜더맨더머들이 많아. 그래서 일본 만화를 보고 일본 영화를 보면 웃기지도 않는 사무라이 영화들 굉장히 황당한 사무라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특히 요즘 언론지수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언론자유가. 언론자유가 1위야.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저 바닥이었는데 지금 평가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놔둬. 그래서 막 각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진짜 별말을 다하게 놔둬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정치하기 힘든 거지. 바보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따라오면 좋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그냥 와글와글 저기서 와글와글 여기서 와글와글 그러니까 대통령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해먹기 힘들다고. 힘들지. 자 이제 쇼군 다음에 다이묘 영주들에 대한 영주들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충성하냐면 쇼군한테 충성을 하니까 그래서 10세기에서부터 19세기에 걸쳐서 일본 각 지방의 영토를 다루시면서 권력을 누렸던 영주들이에요. 변천사가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쇼군 바로 아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이묘들은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자신들의 영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이묘보다는 일본 이제 이 다이묘은 만석 이상의 영지 막부 뭐 여러분들 임진왜란 보면 쇼군 하파 막부 뭐 이러죠. 이게 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에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고 임진왜란 알지도 못하는 거 보고 저게 뭔 소리인가 그런데 다이묘 중에 100만석 이상의 거대 다이묘 그러니까 1년에 만석을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가 있고 1년에 100만석 이상 세금을 거두는 다이묘들이 있죠. 이 거대 다이묘들은 손꼽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쿠카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다이묘들은 1868년 정확하게는 1871년이죠. 1868년 메이지 유신 천왕을 신성시 하면서부터 다이묘들은 다 없어져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들 사무라이들 이 다이묘를 보호하고 여기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을 어떻게 보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사무라이에 사무라이가 있고 닌자가 있어요. 닌자는 뭐냐면 간첩이야. 간첩. 그러니까 맨날 영주들끼리 싸우니까 이쪽 다이묘 이쪽 다이묘 닌자가 가서 알아보고 이쪽에 와서 보고하고 또 때로는 닌자들이 살인도 청구살인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닌자예요. 사무라이는 굉장히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12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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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8년까지 사무라이는 일본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귀족 계급이었죠. 이 사람들은 무사야 무사 활 속이 잘하고 칼 잘 쓰고 어쨌든 1192년 가마쿠라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무예를 지니죠. 그리고 극기를 많이 도를 많이 떨까 그래서 사무라이에 연관된 이야기들 우린 참 많이 듣고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은 칼 이 사무라이 칼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칼에 혼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칼이 얘네들 칼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그 실험한 거를 나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무라이 칼을 딱 세워놓고 총을 쏘면 총알이 들어가면 칼이 부러지는 게 또 깨져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칼이 얼마나 그 칼을 휘두르는 막 휘두르는 거지. 그래갖고 얘네들이 칼이 딱 완성이 되고 나면 이 칼이 정말로 잘 했을까 하고 동물을 죽여본다든지 심하게는 노예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리쳐본다는 거예요. 목이 정말 확실히 잘리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 난징 학살 때 보면요. 100명씩 칼로 중국사람들 100명씩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갖고 교과서에 실려 100명씩 죽인 위대한 사무라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중국 정복이 아니라니까 중국하고 전쟁을 한 게 아니라니까 중국 진출이라고 그런다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진출 전쟁이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진출한 거야. 그리고 한일 합방이야. 합방. 한일합방도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도쿄시장이 그러잖아요. 합방이라고. 왜 합방이냐면 조선이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서 힘은 약하고 러시아한테 가서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중국한테 붙어보려고 하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힘당했고 일본이 가장 앞선 그런 민족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합방해달라고 그래갖고 합방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건 동학혁명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미쳐요. 동학혁명 7만 명 일본하고 붙어갖고 일본 군인들은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이 12명 13명 밖에 안 돼요. 우리 7만 명 다 죽을 동안 우리는 그때 화승총을 쐈거든. 화승총은 옆에다가 여기 불쇄해갖고 여기 불해갖고 쏘고 얘네들은 귀관총을 쐈거든. 화승총 지금 50m 100m 나갔는데 걔네들은 300m 400m 거리에서 헤덴이 그 죽창 들고 하는 거를 다 죽인 거예요. 정말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역사 이제 또 폴란드에서 지금 20세 이하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겨갖고 이제 6월 5일 날 새벽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16강 놓고 또 싸워. 이건 축구 경기가 아니야. 전쟁이 전쟁. 그 다음에 무로마치 시대라고 1338년서부터 1573년 사무라이들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오늘까지도 다도 꽃꽂이 같은 일본 고유의 예술을 탄생시켜요. 이게 칼만 쓰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럴 텐데 칼을 쓰면서도 도를 닦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도도 하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하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일본 사람들이 그 사발 이거 우리나라 사발 우리는 그냥 사발 그냥 개발 진돈가 완돈가 어디에서는 개밭그릇으로 주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 귀한 걸 알고 그걸 들고 문화재에서 하면은 우리 문경의 이봉주 인간문화재 무용문화재 77 방자 유기하는 할아버지 작품 일본에 하나 가있는데 그거 보러 갔는데 정말로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느냐 하면 싹 갖고 나오는데 장갑을 끼고 기가 막힌 비단에 싸갖고 나와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그런데 선생님이 무슨 어디 유명한 오산중학교 출신인데 그 학교에 선생님 작품을 기증을 했는데 보고 싶어서 갔는데 방잔 안 닦으면 까매지거든요. 새빨개지다가 까매져요. 완전히. 그런데 가보니까 싹 까맣게 히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를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3만 달러가 넘었으니 이제는 좀 수준을 좀 높이자는 얘기야. 이제는 좀 수준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써도 문화생활에 좀 쓰라는 거예요. 문화생활에. 그냥 가둬만 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야 돼요. 박물관을 많이 다니면 우리나라 안에도 이런 기가 막힌 문화가 있구나 그런 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박물관 엄청나게 많아요. 독국가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3년 1867년 사무라이는 그럼 인구의 몇 퍼센트냐 10%가 사무라이야. 이 사무라이들이 여기를 다 다스린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무라이들은 영주들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점점 떠돌아다니는 마지막에는 거의 방랑생활하는 1800년대는 방랑생활하는 사무라이로 전락을 하다가 1868년 메이지 유신되면서 사무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죠. 사무라이는 항상 검을 두 개를 갖고 다녔어요. 하나는 싸울 때 쓰는 칼 하나는 마지막에 졌을 때 아니면 주인을 잃었을 때 다이묘를 잃었을 때 그때 마지막 자살용으로 물론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칼을 일본에서 칼을 두 개를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에요. 다 하나 차. 그런데 두 개를 찬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영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예로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영예롭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는 이 배 갈르는 용으로 쓰고 또 다른 의미는 근접할 때 근접 싸움 할 때 꺼내가지고 멀리서 싸우는 것보다 가까이 붙었을 빼갖고 찌르는 용으로 그렇게 사무라이 복장이 됐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 굉장히 심격화된 지금도 자기네들은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물러난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상황이라고 그래. 상황 지금 이번에 천황된 사람은 59살 이에요. 9살 굉장히 늦게 된 거죠. 59에 천황 됐으면 그다음에 장군 다이묘 그러니까 천년 동안 일본을 다스린 나라는 칼로 다스린 칼이 다스린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도 이 문화가 바뀌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뭐를 쓴다? 칼을 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다. 정신 차리자. 이 얘기에 내 얘기는. 어쨌거나 넘어가 봐. 이제 카미카제 역사 아까 신분을 소개하느냐고 확 1868년까지 왔는데 일본은 다른 나라한테 침략당한 적이 없어요. 세계를 정복하던 13세기 몽고는 고려를 정복하고 났는데 일본을 정복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뺏었어요. 남부지방을 뺏었어. 그래갖고 다 도망갔어. 일본 애들이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들이 있나. 그래갖고 도망가갖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몽고가 그게 잘못한지 끝까지 해서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좀 너무 물을 건너와갖고 원래 몽고가 물에 약하잖아. 다시 되돌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정복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4월달 요경에 어떻게 하냐면 그 섬에다가 배가 접근하지 못하게 딱 뾰족뾰족한 철책을 쏴요. 그래갖고 이게 배가 달라고 그럴 때가 없는 거야. 하도 그걸 잘해놔갖고 그렇게 배 바다에 떠있는 동안 신풍 신의 바람 우길 숨청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른 우길 숨청기가 빛이 빨간 게 가있죠. 그게 아시아의 7나라 14나라를 우리가 먹겠다. 그런 표시예요. 그런 표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 빛으로 뻗어나가고 먹겠다. 싸우겠다라는 그게 우길 승천기야. 여기 내가 그거는 도저히 올릴 수 없어서 안 올릴 건데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자 넘겨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이 몽고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서로 이제 우리가 몽고를 이겼으니까 서로 네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내가 더 땅을 많이 가질 거냐 해서 반으로 또 개져요. 그래서 남북조 시대가 있고 천왕도 두 명이 생겨. 초유의 남북조 시대가 생겨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일본은 126대까지 천왕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세에 침략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한 번 침략하고 나면 나라는 나눠지게 돼 있어요. 떠나고 나면 그 나라는 갈등 속에 있을 수 밖에 없어. 네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네가 공을 네가 잘못 그러니까 임진왜랑 끝나고 난 다음에 선조가 상 벌을 주는데 맨 이상한 남놈들만 상을 주고 의병 활동한 사람 하나도 상 주지 않고 벌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제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나라는 또 일본 45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느닷없이 소련이 반짜라 38선거 갖고 가고 미국이 반 갖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은 그런 상처를 남기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도 예외가 없어. 얘네들도 남북조로 나눠줘서 1392년 60년간 서로 천황이 두 명이 있었던 이런 시대가 됐죠. 그다음에 일본의 전국시대가 펼쳐져요. 남북조 시대 전국시대는 뭐냐면 중국 역사 때도 내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시대 이거를 통일한 게 진나라예요. 진나라. 이 전국시대를 끝낸 게 도요토미 히데요샤. 그래갖고 그 힘으로 어디를 쳐들어왔어? 조선.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죽을 때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 나 정말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저기 뭐야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역사 공부 한 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넘겨봐요. 이것도 넘어가도 돼? 이것도 넘어가도 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네몽고까지 그다음에 마카오 그다음에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냥 쪽발이라고 그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권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방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시 한 번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상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붓을 때는 비참하게 까붓어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와서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누가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 하면 5조 6천억 달러야. 5조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 인데 일본은 3천만 이라고 했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천 7백 만이거든요. 1억 3천 원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넘겨보세요. 넘기고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있었어. 한 100만 년 전에는 그런데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넘겨보세요. 이 종원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살았. 우리도 이때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연시대라고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의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의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왕이 자기 생일 때 우리 70몇 대 조상이 백제의 왕의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소토쿠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지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외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누구야 누가 통일하지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두 번 받아. 몽고 때 두 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가지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의 침략 안 받죠. 또 외세의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헤이안 시대 넘어가고 이건 아주 다시 한 번 제가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왕이야.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서 한다는 게 어쨌든 126대 천왕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왕이야. 천왕 지금 이 황태자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천왕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대장군.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은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 해야 돼. 칼을 두 자루 차잖아요. 칼을 두 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끄고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 한 번 긋고 목을 치치는 방법이고 두 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고 세 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독국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일제 저기 뭐야 강정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룩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 다 활복을 해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이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두자로 찬 사무라이가 아무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감히 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잠깐 얘기해. 감히 가자가 여목연합도는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줘.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일제강정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의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가지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가지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총 두 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두 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두 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두 자루가. 그래가지고 총을 산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철포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싸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견훈이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오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타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불러고 관백이라고 불렀어요. 관백.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가지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가지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가지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쫄면 딱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 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가르쳐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 모토는 장인에게 나사 산 나사를 이렇게 파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 총을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총이 많아지기 시작해 어쨌든 이건 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1600년에 도쿠카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도쿄 통일 국가를 이루어갖고 하는데 아 저기 뭐야 윌리엄 에담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런데 도쿠카 이에야스가 불러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카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 아니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 그걸 그냥 땡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도쿠가이애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계 지도가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한참 일본이 막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열한 살 열다섯 살 열일곱 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이 백년 이 중요한 백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에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할 거야 그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제독이 배 네 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그런데 어쨌든 페리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도쿄 앞바다에서 작살을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딱 보고 돌아와 그 개항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 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족씨 안동김씨 그냥 서로 니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 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과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자 어쨌든 이것도 다음에 또 설명 그 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이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깍두각시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그런데 이 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요동반도 류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갖고 중국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 새끼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저기 뭐야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 나라도 멀고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 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묘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다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저기 뭐야 페리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초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하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 그러니까 전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조랑말 두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 하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초기를 보면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난 9월이 10월이야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의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전여느냐 하면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락골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고기라고 보릿고개 때 먹을 거 없으니까 장미 쌀이라고 그러죠 장미 이자 오할까지 지금 대출은행에서 30% 40% 그거보다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낸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갖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천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시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000만 명이에요 3000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져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 낫가야 다 낫가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져갖고 30만 개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판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고 그렇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주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이 박으로 가야 돼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의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의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뼈대 23소는 훌륭하고 누구네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구네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왔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느냐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파리 쪽파리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천 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밭으로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타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1천 명이 있었어요 최전방에 누가 쪽파리예요 1천 명이 쪽파리예요 15만 8천 명이 쪽파리예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 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 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사뽀로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천 킬로미터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 없애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할 건데 하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외모도 올라갔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천 5백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대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라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칵칵칵치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 날 무너져요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버려요 그리고 4월 30일날 한양에 도착을 해요 그 많은 국민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전투, 충주전투, 용인전투 세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유기나가라는 1만 5천명 육군 최첨단 주력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 누구를 보냈냐면 젊은 장군 2일을 보냈어요 2일이 조정해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도망가서 2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데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만 5천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뭐 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뭐 이래? 그래갖고 북천 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만 5천명이 있는데 그래갖고 한 놈이 쫓아와서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까지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나라인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그런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응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꼬리였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명의 8천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거는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는 누구를 보냈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천명을 받아요 기마병 8천명을 받아요 그런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3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싸 죽인다 그래서 세조자의 총자야 세조 조총 얼마나 싸 죽이기 좋아요? 8천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제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 하면 공로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고 종브리드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 하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문서 보관함이야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거를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닛이 유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대로 화살표를 해줘요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 귀화하겠다는 거예요 한나라의 임금이 천만에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요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내가 조선왕조 신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하면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 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칠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두 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세 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거를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같지도 않은 짐승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시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눈 목 두 개 잘라온다니까 면천 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눈들한테 감정이 안 나는데 목 두 개만 잘라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니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갓밭이, 가죽하는 갓밭이,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눔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야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네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만 오고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두 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올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산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 노비들이 관해가고 우리 면천 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집고리만 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락골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 여성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우리가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낸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요 어겨요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원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 하면 금 모았어 금 금 모아서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패트리시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장인의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그런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 하면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군인을 꼽고 앉히더라고요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물 석에 타잖아요 그래다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 겸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레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군인들이 한 열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값 계산했다고 너희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서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수군들은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은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그런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처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예요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르면 이놈 새끼 너 명나래에서 세자 책봉도 하는데 뭐하러 나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났네 임목 대비가 영창 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와서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인목 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패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패비시켜 인목 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폐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으로 하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제일 앞장서갖고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더러 버리냐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에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시 인조반정이 돌아 3일 동안은 이괄이 한양을 차지하고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일이 길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야 진법 훈련만 하면 저놈 영목 꾸미려고 한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했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하냐면 임진왜란 때 한 번 속았잖아 그런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여기 저기 뭐야 롯데월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삼전도에 끌려 삼교의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세 번 이마 짖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아홉 번만 머리에 지치면 되는데 108번을 지쳤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로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하에 가서 매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그런데 고종은 이 동학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완,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완, 평택에서 하냐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완,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요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그런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 새끼라는 섬에 가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 새끼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 하면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 하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그래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북궁에 들어가갖고 권천궁 권천정이라고도 하죠 권천궁에 들어가갖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그 정도 살려달라 그래요 그 정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어갖고 칼로 두 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 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 중 자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 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 나라의 왕비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두 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와서 숨어서 지내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가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너희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너희들은 그래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 그랬죠 그거 지지해 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 전쟁이나 러일 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 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라고 103명을 싹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 하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30강정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황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어?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치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아 묻지 않는데 어 와서 저기 뭐야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끝나고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살았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 감아 하도 눌려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나무래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생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돈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가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은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을 해요 이제 명성황후가 가만히 보니까 3국 간섭이라는 게 있어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서로 합쳐서 보니까 만주를 일본이 먹으려고 했는데 청일 전쟁에서 이겨서 만주를 먹으려고 하니까 딱 러시아가 나서서 너희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딱 러시아하고 싸우려고 보니까 러시아가 자기들보다 힘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뒤로 물러서요 그러다가 귀해를 보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04년에 전쟁을 해요 이때 일본이 참가한 군인이 몇 명이냐면 120만 명이야 120만 명이 러일 전쟁에 참가를 해요 러시아 애들은 10만 명 시베리아 철도를 나갔고 원래는 국력, 군사력이 러시아가 훨씬 좋았지 그런데 이 놈은 또 나라가 크니까 저 북해에 있는 배를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딱 여기 저기 뭐야 여순 앞바다에 왔을 때는 힘이 다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그야말로 작살이 나죠 러시아가 그래갖고 1900 아 이 명성황후가 보니까 러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 명성황후가 저기 뭐야 러시아한테 붙어갖고 계속 일본을 견제하니까 1895년에 명성황후를 죽이죠 그 명성황후 죽는 걸 보고 고정이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요 아관 파천 1년 6개월 동안 이게 임금이 궁을 비우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가 있었으니 이 나락골은 끝난 거예요 나락골은 거기다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놓으니 그러니까 1907년에 고정을 폐의를 해버리잖아요 이때 어디가 힘이 센지 정확하게 계산했었으면 사실은 미국하고 신미양요 때 손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아예 머릿속에 그런 게 없었거든 영국이 어디 있고 미국이 뭐하고 어디 뭐 있는지 몰랐거든 세계 돌아가는 걸 아니 15, 17살, 11살짜리들이 올라가서 그냥 또 금방금방 죽어요 또 고정이 12살 때 왕이 돼 그 어린 나이에 그럼 뭘 알아 12살이 그냥 세도정치라고 나이 먹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한테 기댔는데 러일전쟁에서 딱 졌네 그러니까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죠 너무 억울한 거니까 여기 뭐냐면 외교권을 박탈을 해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미국하고 1905년 이후부터 난 니네하고 저기 뭐야 통상 협상 맺을 거야 니네가 외교권이 어디 있어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일본 우리가 가서 할 거야 제주도 미국이 제주도 마음에 드는데 이거 팔지 그러면 고정에 가서 팔으려고 하면 어디 팔어 외교권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1905년에 넘긴 거예요 사실은 1910년에 넘어간 게 아니라 1905년에 나라를 넘긴 거야 그리고 1910년에 병합이 되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1차 2차 일본이 승승장구를 하죠 내가 다음 강의 때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많은 걸 뺏어갔는지 잎목, 나무, 수산물, 쌀, 사람, 성노예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뺏어갔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 나라를 그렇게 빼앗긴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야 돼 1년에 금을 많이 갖고 갈 때는 30톤을 갖고 갔대 30톤을 많이 갖고 갈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다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그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300억 달러를 지금 갖고 간 거야 그런데 1965년 한일협정 때 우리가 받은 건 5억 달러 받은 거예요 그것도 2억 달러는 현찰로 받고 3억 달러는 차관인가 이런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한일협정문도 내 강의 때 다 읽어줄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거 피를 토할 사람들 많을 거야 그거 읽어보면은 1945년에 시로시마 원자탄 터지고 난 다음에 항복을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던 군인들이 다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다 실업자 그리고 폭격을 하도 해서 다 길어서 잤어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6.25 전쟁의 물자를 어디서 만드느냐 하면 그동안 가동 못했던 일본에서 물자를 다 만드는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일본이야 6.25 전쟁 때문에 그 모든 차 만드는 거, 총 만드는 거 그거 다 전쟁 끝나고 일본에 두고 다 떠난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전쟁 완전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 역사를 얘기하면 울라통이 터져요 울라통이, 울라통이 그러한 다음에 이제 1985년에 일본이 거의 미국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물건 하도 잘 만드니까 기술이 좋으니까 1868년부터 독일식 경제를 받았으니 얼마나 물건을 잘 만들 거야 차도 뭐 차도 잘 말고 소니, 파나소닉 정말 최고로 올라갔을 때지 그런데 미국은 원칙이 있어요 자국의 GMP, 국민 총생산의 40%를 넘는 나라는 밟는 게 있어요 그게 패권 국가의 권리야 권리 그래서 플라자 합의라고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봐요 너희들 지금 너무 물건 잘 팔으니까 N화, 이거 N화 가치를 자꾸 좀 높여라 3년 만에 거의 50% N화를 올려요 얘네들 그걸 몰랐어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50%가 올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출길이 막히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성장 없는 20년, 성장 없는 30년 0% 성장을 20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성장이 없는 시간을 일본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나라 망하느니 우리 죽었느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0년을 견뎌내잖아 그런데 우린 지금 경제성장률 2.6에서 2.1, 2.1이다 우린 망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살다가 보면 장사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그냥 망한 놈들 어쩌고 저쩌고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의 문제가 세계 정세의 문제지 세계 정세의 문제예요 지금 이거를 다 같이 합의를 봐서 잘 넘어갈 걸 생각을 해야지 그냥 조선 말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비슷해 일본 애들은 그 20년을 견뎌내고 지금 아베 노믹스라고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돈 막 푸는 거야 돈 막 풀어갖고 경제 부양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막 붙어갖고 아부하는 거 왜냐하면 미국의 힘을 알거든 일본을 잡고 나니까 지금 트럼프는 40% 아까 20조 달러, 12조 달러 그러면 거의 60%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전체 총생산은 한 41%까지 중국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잡는 거야 중국을 잡아서 지금 원래 15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12조까지 떨어졌어 이거 내가 보기에는 8조 달러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느냐 아직은 미국이야 세계 정세를 그려보면 아직은 미국이다 이거야 넘겨보세요 일본 역사 아까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포르투갈 상선 100명이 다네 가시마라는 내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서 참 외우기가 어려워 다네 가시마 여기에 상륙을 하죠 1543년 9월 23일이야 임진왜란 일어나기 50년 전이야 50년 전 그리고 이 도끼다카가 이 총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갖고 쇼고나한테 한 자루 부르고 하나는 야이타라는 사람한테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만들으면서 넘겨봐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점령하러 우리를 침략할 때 조총이 몇 자루가 생기느냐 하면 20만 자루가 생겨요 두 자루가 50년 만에 20만 자루가 돼 조총이 그러니 그 조총을 들고 왔으니 이거 활 쏘고 칼 이렇게 이게 칼 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조총 앞에는 그래갖고 이게 3열 쏘는 조총이 왜냐하면 여기다가 화승총에 불 붙여갖고 불 붙여갖고 맨 앞에 사람이 총 쏘면 두 번째 사람이 불 쏘고 세 번 이게 오다 노부나가가 이거를 해요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야 굉장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요 불행하게도 한 1580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런 게 한 10년 전에 죽어 그 뒤를 캐치를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야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통일하게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 전라도만 못 먹었어 일본 아이들이 전라도 이거 누구 때문에 못 먹어? 이 순신 장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전라도만 못 먹고 의주 선조 임금 도망간대 의주만 못 먹은 거야 이 전라도하고 여기만 못 먹고 전 국토를 유린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본이 굉장히 따뜻한 지역 애들이 왔거든요 그런데 12월까지 이게 못한 거야 12월까지 이 전라도를 못 먹은 거야 4월 13일 날 침략을 시작해서 12월까지 못 먹으니까 맨 손바지 입고 오고 저기 뭐야 얇은 천 입고 왔는데 이 놈은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런데 식량을 이쪽으로 배로 이렇게 충청도로 넘겨주면 좋은데 여기 딱 이 순신 장군이 맞고 5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5도 가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넘어오죠 이 여성 명나라 5만 명이 내려와서 일본하고 전쟁을 해서 평양까지 다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한양까지 수복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명나라의 결정적인 패착이 끝까지 일본 놈을 몰아내서 저쪽으로 일본 열도까지 애들이 다 보냈으면 보내고 자기 명나라로 돌아가면 좋은데 이때부터 뭘 하느냐 하면 저기 뭐야 협정을 맺어요 휴전을 해 이때부터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동안 휴전을 해 그래갖고 5년 후에 다시 침략을 하는 걸 정묘재란이라고 해요 정묘재란 5년 후에 도요투민 히드리시가 열받아서 다시 하는데 98년에 1598년에 도요투민 히드리시가 5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군이 죽으면 로닌이라고 주인 없는 종이라고 이건 죽으니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다 일본으로 돌아가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휴전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후금 그러니까 청나라 여진족 애들이 힘을 엄청나게 발휘해 갖고 명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때 일본으로 몰아내고 빨리 5만 명이 돌아갔으면 명나라는 계속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완전히 청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긴 거죠 오랑캐한테 역사라는 게 참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우리 생태마을에 피져오는 분들은 오피니언 리더야라고 내가 얘기를 해 오피니언 리더 이게 보통 사람이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자기가 예약하고 자기가 찾아오기 이거 쉽지 않아 이런데 그런데 순서 기다려갖고 그냥 기를 쓰고 오는 거는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오피니언 의견의 리더들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강의 중요한 강의예요 우리나라가 조총이 안 나온 게 아니야 1554년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 비변사가 명종에게 보고를 해요 외인 평창진이 가지고 온 총통 지극히 정교하고 제조 화역도 또한 명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 잡철 이런 걸로 한번 만들어봐 그냥 집요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그냥 없어져 버려 그래갖고 창고에 그냥 머물러 이 조총만 잘 우리도 개발했다면 화약이나 포는 우리가 훨씬 앞섰는데 대마도 다이묘가 1589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종에 또 조총을 공랍해요 그런데 창고에 보관만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기회를 몇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이 조총을 무시한 거 김대건 신부님 죽인 거 또 하멜의 페륙이라고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임금이 데리고 했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포용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민족이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만큼 배타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가 컸기 때문에 어차피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혼합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 방송 보면 얼마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총이 생각보다 그렇게 성능이 좋은 게 사실은 일본에 전래된 게 아니야 원래 군사용 총을 줘야 되는데 사냥총을 준 거야 사냥총 그래서 조총 사거리가 50m밖에 안 돼 50m밖에 안 돼 소리만 무서웠던 거야 빠바바바방 그러니까 막 소리만 무서워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비오는 날 보니까 아니 이거 불씨를 붙여서 여기를 붙여야 되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야 이런 거랑 비오는 날 싸우면 훨씬 좋으래 그리고 이게 총 붙이는 속도하고 화살 쏘는 속도하고 화 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야 화살이 그 자신감이 붙고부터 의병들이 우리가 이기기 시작한 거야 조총 아 저거 50m 거리 뺏기야 그러니까 50m 우리는 활이 100m 날아가는데 그게 훨씬 유리한 거지 그래갖고 어떤 사료를 보면 전라도 침범한 300명의 외적이 3명의 궁수한테 150명이 조총 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약점을 알면 또 우리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 일본은 끊임없이 조총을 발전시켜요 계속 개발하죠 조선은 조총 개발을 멈추고 화성층에 머물러 여기에는 또 아주 복잡한 게 있어 총을 왜 개발을 못 시키냐 하면 영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왕을 반란을 일으킬까 봐 좋은 무기가 있으면 왕의 자리가 위태하니까 좋은 무기를 개발을 못하게 해요 이거는 내가 5회 때 우리가 병자호란 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인조 시대에 병자호란이 생기거든요 임진왜란은 일본 놈이 와서 쳐들어온 거고 병자호란은 청나라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호란 때 평양의 장군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하니까 왜 그러냐면 진법 연습을 못하게 해 왜냐하면 이괄의 난이라고 이괄의 난이 나서 인조가 공주까지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무기 회수해라 훈련만 하려고 하면 저놈 반란 일으키려고 그러는 놈인가 보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왕을 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조선 500년은 왕을 위한 나라 어쨌든 결정적인 피해는 우리는 죽창, 화승총 개발되지 못한 동학군과 일본군이 마주했을 때 우금치 전투라고 7만 명이 그냥 기관총 앞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만나서 한 3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거지 넘겨봐요 이 캐들린 기관총을 일본 애들은 1895년에 이미 갖고 있었던 거야 그 기관총으로 쏴대니 이거 화승총 불 불어서 심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태워서 막 탈 때 그때 맞춰서 쏘는 거하고 기관총으로 하는 거하고 죽창하고 이게 1895년에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에 놓인 거야 넘겨봐요 일본의 역사 오다 노부나가 철포 500자루를 구입을 해요 1575년에 도쿠가와 이아스와 함께 다케다 가스요리 부대를 전멸해 아까 말했던 3열 횡대로 해서 한 사람이 쏘면 뒤로 가면 뒷사람이 철포 붙여서 딱 쏘고 세 번째 사람이 또 해갖고 이 작전으로 1만 명밖에 안 되는 오다 노부나가가 3만 명의 군인을 3천 명이 한 3만 명을 죽이죠 넘겨봐요 그런데 천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이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1590년에 천주교 1차 박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박해해요 천주교 성교와 성직자들을 화형 차명을 시키죠 그래서 탄압을 피해 불교 예불로 위생한 미사를 해요 일본에서도 넘겨봐요 그다음에 이게 1641년 독국가와 이에 맷지라는 제 3대 쇼군이 아주 천주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천주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철저한 계급사회 그리고 이 독국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영국 이게 참 우리 천주교도 반성해야 돼요 포르투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를 먼저 보내갖고 선교를 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일본에 금, 은이 많다니 그러니까 선교사를 선교를 시키는 이유가 왜 선교를 시키느냐 하면 거기에 금은 뺏어오려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 다 선교사 보내갖고 다 못 뺏어왔어 금은 뺏어온 거야 그건 선교사가 아니지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돼요 내가 잠비아에 정말 잠비아에 대학을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의대를 세워주고 간호대학을 세워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게 선교야 거기서 뭘 뺏어오는 게 선교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은 영국 윌리엄 애덤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독국가와 이에야스 이 가문은 천주교를 철저하게 박해를 그런데 이 윌리엄 애덤스는 아예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선교 관심 그러니까 이거 신교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교 네덜란드하고만 교육을 해요 나가사키라는 곳에 나가사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아주 조그만데 거기 네덜란드만 오라 거기는 선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가톨릭만 그냥 드립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가 금은 뺏어오는데 맨 앞장 섰던 거죠 어쨌거나 1858년 그리스도교 금교령 이때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야 250년 동안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우리나라 전래된 건 한 250년 되고 일본의 전래가 된 건 1543년에 로드리게스라는 선교사가 거기서 한 30년을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선교사들이 오래 머무르고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렀어 그래서 외국에 대한 눈이 많이 뜨인 거지 그런데 벌써 일본에 전래된 건 거의 500년이 다가가는데 일본 가톨릭 신자는 지금 95만 명밖에 안 돼요 하도 박해를 당해서 자 넘겨봐요 이 일본의 역사 로드리고 심 이게 침묵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네 이게 그 도쿠가 이에야스 가문에서 박해받는 거야 일본에 파견한 페레이라 스승이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찾아가 도대체 우리 스승님이 배신할 스승님이 아닌데 하느님을 배교할 스승님이 아닌데 왜 배교를 했을까 그래갖고 스승한테 당신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막 코 고는 소리가 나갖고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고문받는 소리다 네가 배교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후미에 이 십자고상을 밟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믿는다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는 후미 이걸 후미에라고 그러거든요 십자고상을 밟고 지나가야만이 배교했다는 걸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데 나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일본 놈들 지독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 귀에다가 거꾸로 매달고 구멍을 뚫으면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야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죽어가는 거야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네가 배교를 안 하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결국은 로드리고 신부도 후미에를 밟고 배교를 하죠 침묵이라는 소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밟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네가 나를 후미에라는 내 십자고상을 밟는 이 네 발의 아픔을 누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로드리고 신부가 페레이라 이 스승 스승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자기도 결국은 그러나 그게 정말 배교였느냐 그 후기로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이게 배교한 것인가 그런 신앙의 갈등을 아주 소설로 잘 써냈죠 자 여기 윌리엄 에담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 함선 일본 추수 북동부에 표류한 항해사인데 에도 에도 도쿄 막부라는 거는 천막 그러니까 장군의 천막이야 그걸 막부라고 그래 이 외교 고문을 해요 서양인 사무라이로 일본인 최초로 칼을 두 자루를 찰 수 있는 사람이 된 서양인 최초로 1600년에 그리고 도쿄가 이에야스는 1607년에 그 전에 80톤급 배를 선박하라고 그리고 120톤급 선박을 완성을 해요 벌써 배의 규모가 이 윌리엄 에담스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후 일본은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과 외교적 관계를 250년간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시대를 보내요 우리는 거기에서 병자호란 겪었지 우리끼리 또 서로 죽이는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서로 사화 무오사 갑자사 사화 사화가 얼마나 많아요 서로 죽이고 순조 헌조 철종 고종 이래가면서 이렇게 드립다 싸웠을 때 아니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영조가 누굴 죽여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손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 사도세자가 그렇게 똑똑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고 아니 저기 병법서도 쓰고 저기 뭐야 무술 무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쓸 정도로 똑똑해야 되는데 그걸 죽여갖고 참 참 생각해보면 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길을 갔던 거죠 도쿠가 이에아스 지시로 80톤급 120톤급 이 선박 이렇게 이 선박을 주조하게 하죠 그래서 일본은 네덜란드하고 무역도 하고 포르투갈에 많은 정보도 없고 영국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사실 러일 전쟁할 때 어디에 도움을 받느냐 하면 영국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이게 러시아하고 계속 영토 전쟁에 싸우는 거야 이놈들이 자꾸 계속 얼음 얼음이 있는 항이니까 겨울에 이게 배를 정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러시아는 그래갖고 얼음이 없는 데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게 영국 식민지하고 계속 겹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주만강까지 연결을 해갖고 러시아가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 얼지 않는 항을 푹 확보를 했단 말이야 러시아 놈들 어떻게 때려잡지 근데 일본이 보니까 이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 얘네들이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미국하고 영국하고 가만히 보니까 니네들 빨리 좀 발전해 그래갖고 러시아를 좀 막아 니네들이 러시아 이거 골치 아프다 그래갖고 영국이 영일 조약을 해갖고 러일 전쟁할 때 무기를 잔뜩 대줘 좋은 포 기관 포 싹 대줘 그래갖고 일본이 러시아의 나마를 영 그러니까 유럽애들이 다 작전을 짜갖고 맞게 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도 좀 이용하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냥 어디로 오냐고 강화도에서 죽으라고 그냥 막 싸대고 그리고 막 배 평양에 들어간 거 막 가라앉히고 막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아 이놈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하고 일본을 밀은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외교적 관계를 지르면서 정세를 알기 시작해 250년간 평양화시대 다이묘가 260명인데 독구가 이해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네 번째 아까 독구가 이해 맞지라는 맺지라는 쇼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애도로 독도로 불러 260명 다이묘를 다 불러 식구들도 다 여기 와서 살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반란을 하려고 해도 반란을 할 수가 있나 독교에서 다 사는데 다 사니까 도쿄가 인구가 100만이 돼버려요 넘겨봐 그러면 1850년에 수도의 인구 100만인 데는 어디냐 베이징 베이징이 100만 이스탄불이 100만 그다음에 동경이 100만 그때 우리는 인구가 한양에 20만 명이야 근데 여기서 또 슬픈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국은 북경이라고 일본은 동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한양이야 왜 우리는 경자를 못 써 경자는 황제가 머무르는 곳만 경자를 쓸 수 있다고 명나라가 명나라 때 못 쓰게 해요 청나라 때도 계속 못 쓰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경은 있었어 고려 때 우리 마지막에 황제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개경을 썼는데 그것도 개성으로 바꿔요 성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우리 주제를 비하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세계적인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맨날 네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내가 정권 가지고 갈 거냐 그걸로 머리통 터지게 싸우지 마 여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하고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연 사람이야 둘 다 이 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다 하급 사무라이야 둘 다 하급 사무라이 둘이 그 또 얘네들이 나이가 몇 살 때 일을 하냐면 29, 32살 때 일을 해 그래갖고 한 애가 29에 죽고 요시다 쇼인은 29에 죽고 사카모토 로마는 32살에 죽어요 다 자격 또 사형당하고 그런데 일본의 미래를 제시한 사람이야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한론 조선을 침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조선 백성들로 하여금 만주를 정복하게 하고 조선의 식량을 얻어갖고 리순 요동반도를 먹고 대만을 먹는 그거를 이미 그거를 이미 이 사람의 1850년도에 계획을 해요 그 제자들이 이또 시로붐이 그 초대 총리하고 우리 초대 통간부 총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그대로 그걸 해갖고 아시아 대동화 공용 아시아를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28, 29, 30살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달러잖아요 3만 한 1600달러 700달러 정도 돼요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중국이 지금 한 8천 달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그런데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 또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들을 보면 아직도 6.25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난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는데도 아직도 6.25전쟁 끝난 기분으로 안 써 꽉 치고 있어 왜냐하면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이거 안 쓰고 가장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쓰려고 그래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교육제도는 어때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꼭 대학 나온다고 행복한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또 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남들 다 보낸다고 돈은 또 잊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는 애를 대학 보내가지고 대학 4년 허성세월 보내고 또 대학 졸업하면 취직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공무원 시험 보는데 시험 보는 사람의 2%만 합격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98%는 계속 해를 조선 지옥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조선의 아니 그 시험을 안 보면 되잖아 안 보면 되는데 그냥 안 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생태마을에 정말 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4년 만에 집을 샀다니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도 내 애 딱 봐서 공부 머리로 살 애하고 몸으로 살 래를 구분해야 돼 부모가 그럼 머리로 살래 몸으로 살래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에는 제가 반에서 10등 안에 안 들면은 다 몸으로 살래라고 그랬는데 그거 우리 60명 정원이었을 때 반에서 10등 안에 그건데 지금은 반에서 20명 30명밖에 안 된대 한 반에서 그러니까 5등 안에 안 들으면은 나머지는 다 몸으로 살래들이에요 그러니까 5등 안에 들은 애들한테만 투자해야지 나머지 애들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하면서 걔를 괴롭히거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줬는데 너 뭐 하느냐고 얘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애인데 공부는 누구만 관심 있어? 엄마만 관심 있는 거 부모만 애는 놀고 싶고 뛰어놀고 싶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대학 다니는데 1억 6천이 들어가요 그 돈 엄마가 잘 모아둬갖고 애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생쾌마을에 와서 일하면은 그 애 4년 동안 돈 벌으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벌을 수 있어요 그럼 2억 6천이면은 웬만한 아파트 여기 원주까지 내가 보기엔 수원에서도 한 20평짜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면 됐지 그러면 집 있으면 그다음에는 결혼할 수 있잖아 결혼하면은 애 낳을 수 있고 취직도 못해 집도 없어 애인도 없어 그냥 포기를 그냥 뭐 3포 5포 7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애도 포기할 거면 그냥 신학교를 가 얼마나 좋아 좋고 높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어차피 애 안 놀 거고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경쟁에 애들을 밀어넣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앞으로 교육제도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미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미 학교는 교육제도 바뀌었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아예 등수를 안 해 시험을 아예 안 봐 지금 점수를 애들은 안 낸다고 그런데 아예 학교 교육은 그렇게 나갔는데 이놈은 사교육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사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가 학원 선생님한테 마주 죽을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는 학원하고 과외만 없으면 행복한 나라 돼요 그리고 애들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행복해 과외비하고 학원비만 안 내도 여러분들도 살만하지 않아요? 미국은 미국은 대학교 등록금이 미국이 비싸요 우리나라가 교육제도를 미국 제도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대학교 졸업하고 평생 대학 등록금 저기 뭐야 론 대출 받은 거 죽을 때까지 갚다가 죽는다는 거야 대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꼴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돈 벌어서 대출 갚다가 끝나는 거야 그럴 대학이라면 가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차라리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그러니까 몸으로 일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일본에 중국의 이해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제 일본에 대한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일본에 대한 이해를 딱 4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10부 정도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G20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죠 지금 일본하고 우리는 원수 사이로 돼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초계기 그거 하는 거 일본 아이들은요 자기네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누구를 제물로 삼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제물로 삼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나라를 막 밉게 만들어서 자국민들을 하나로 묶는 게 항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징용 재판해갖고 미쓰비치 이런 거 전부 다 잡아갖고 니네들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안 내놓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영원히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차피 적이고 경쟁자라면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본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거 한번 봅시다 자 페리 제독부터 1853년에 페리 제독이라고 미 태평양 사령부 제독이 배 4척을 딱 에도 에도는 도쿄예요 도쿄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일본 사람들이 이 흑선이라고 그래요 까만 철선이니까 그 배가 불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그 증기기관 거기에 연기가 나는 아니 일본 애들은 거기 나무배였는데 나무배에서 연기가 올라가면 불 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증기 내 척이 막 연기가 올라가니까 막 저 배가 불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석탄 떼어가지고 증기로 하는 거야 그래갖고 페리 제독이 딱 저 1200명 군사를 딱 데리고 니네들 개항해야 된다 개항이 뭐냐 우리하고 무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도 막부 쇼군이라고 그러는 대장군 일본은 260개의 다이묘 영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총 통일한 독국과 이에야스가 1600년에 통일을 해요 그래갖고 쇼군 대장군이야 그 위에 천황이 있었어 천황 천황은 꼭두각시야 지금 일본 천황도 꼭두각시고 정치는 누가 해요 아베가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막부한테 가니까 이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페리 제독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오면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처음에는 막 안 하니까 대포를 그냥 시위로 폭탄을 막 쏴갖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853년에 그런데 일본은 탁월한 선택을 해요 개항을 해요 그래갖고 치외법권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개항한 데서 잘못을 저질면은 일본 사람이 심판하지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고 관세를 매길 수 없는 불평등 조약을 일본이 그걸 감수하고 미일 조약에 체결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사람들은 그전에 1543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윌리엄 스미스라고 1600년에 영국 사람이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나가사키에다가 항을 계속해서 네덜란드 사람들 그러니까 1500년 1600년 1700년 1800년 거의 한 300년 동안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이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이쪽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갖고 우리가 살려면은 개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1854년에 개항을 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린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 이 두 가지 프랑스가 개항해라 안 했어 미국이 개항해라 안 했어 세국 정책을 해 그러니까 미국 놈이 뭔지 프랑스 놈이 뭔지 거의 몰랐던 거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계는 누구만 세계라고 생각해 청나라만 세계라고 생각해 왜놈들은 아휴 인간으로 취급도 안 했고 그런데 인구가 우리 조선시대 인구가 이 1850년대 우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몇 명이었냐면 30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거지 일본은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1조 6천억 달러인데 일본이 5조 4천억 달러야 경제규모도 우리보다 지금 몇 배가 커? 3배가 커 3배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하면 이놈들 쪽파리 놈들 이거 언제든지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밟혀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안 밟히고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인구도 강하다는 걸 알아야지 지피지김은 백전 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적을 몰랐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1905년에 나라를 뺏긴 거죠 자 다음 그 당시 조선은 두 차례 개양의 기회가 왔어요 1868년 통상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독일 사람이 흥선대원군 아버지를 도굴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버지 묘를 도굴해 가는 놈들이니까 생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저 애비 애미도 모르고 특히 우리 천주교부로 임금도 없고 애비도 없다고 그랬어 일본 천주교도 박해를 했지만 조선 천주교도 엄청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을 최고로 안 삼고 우리를 최고로 삼는 게 누구야 하느님이 최고고 왕은 그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를 그렇게 박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막 엉겨갖고 흥선대원군이 철저하게 쇄국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 그 다음에 미국하고 북한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껴있어요 지금 우리 지금 껴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오늘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경제인들 다 불른대는 거야 화웨이 미국의 반도체 휴대폰 이거 하는 그 회사에 수출하지 말아라 이거 아마 얘기를 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수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미국은 경제규모가 20조 달러야 20조 달러 일본은 5조 4천억 달러로 했죠? 중국은 그럼 경제규모가 얼마냐? 12조 달러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 1800년도에 이걸 몰랐던 거야 이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영국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일본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고 딱 맞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결국은 정세에 대해서 깜깜했던 조선은 결국은 명성황후가 시해를 1895년에 당하고 1907년에 고종이 폐의가 되고 결국은 1910년에 병합이 되죠 뺏기는 거야 나라를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걸 펼쳐요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 메이지라는 것은 일본 천황의 연호야 그러니까 메이지라는 시대가 그 천황으로부터 시작돼서 1868년에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조선을 발판으로 조선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조선의 공납을 받아서 그 조선을 발판으로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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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류순이라고 산동반도 요동반도 류순이에요 바로 압록강 이렇게 했다가 보면 지도에 또 하나 딱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류순이야 거기도 먹고 만주도 먹고 그걸로 중국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한론을 펼쳐요 정한론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이걸 몇 살에 계획을 하냐면 26살에 계획을 해요 26살에 기가 막힌 거죠 요시다 쇼인은 미국이 찾아올 것까지 다 알았던 거야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았던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교육을 해갖고 많이 뺏기거든요 이 일본이 화산지대가 많았고 은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그냥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의 일본에 은 뺏어가려고 혈안을 돼갖고 계속 조약을 맞아가면서 뺏기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한테 뺏긴 이 재산을 되찾으려면 누구를 발판으로 삼는다? 조선을 발판으로 삼는다 그래갖고 대동화 공영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요시다 쇼인의 제자가 한 50에서 한 100명 정도가 있는데 이또 히로부미가 여기 거의 첫 제자야 스승님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초대 총통... 그러니까 총리죠 일대 총리야 이 사람이 조선 통감부는 1905년에는 통감부가 들어오는데 일대 통감이야 이또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 스승이 29에 죽어요 29에 죽는데 이 제자들이 이 스승의 뜻을 그대로 해서 조선을 먹었던 거야 그런데 아베가 제 기억으로 201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해 야스쿠니 신사 이 일본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모시는데 이 신사 일본은 내가 맨 마지막에 일본의 종교에 대한 강의를 한 번 할 거예요 일본은 신이 800만 명이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참치를 잡을 때도 참치 신한테 참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일본은 근데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종교인은 2억 1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절에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신사 참배도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신사 1호가 누구냐 요시다 쇼인이에요 그래서 신사 참배 가서 뭐라 그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면서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그런 거야 그럼 쇼인 선생의 뜻을 충실히 이어가겠다는 것은 이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무슨 얘기야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또 중국 만주 먹을 수 있으면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세 번째 총리를 하고 있잖아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도 세 번 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내면에 언젠간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을 먹어야 되겠다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한다고 그럴 때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이 가장 싫어하겠지 우리가 더 강해질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방을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판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베가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지금 총리가 되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다음까지 총리가 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정말 극한으로 치달을 거라는 거죠 극한으로 송하천숙이라는 것에서 50에서 100명의 제자들 요시다 쇼인이 3년 동안 가르쳐요 이거 26살에 저기 뭐야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요시다 쇼인의 제자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 내각 총리 야마카타 아리토모 3대 내각 총리 그다음에 시나가와 야지로 일본 대신 하여튼 대동화 공용권 대동화라는 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 류순, 대만, 만주, 중국을 하나로 묶는다 일본이 통일을 한다 먹는다 그게 대동화 공용권이에요 그래서 이 바탕이 돼서 일본 침략이 그러니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되는데 이 사람은 1866년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조선을 먹어야 되겠다 이 제자들이 그걸 순서대로 차곡차곡 밟아 그래갖고 딱 45년 만에 조선을 먹는 거예요 45년 만에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거 그때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넘어가 봅시다 1876,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됐는데 강화도 조약을 해요 일본하고 조선 여기 아주 웃긴 제어에게 해서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니까 자주 독립국이니까 우리가 먹어도 청나라가 관섭을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 얘기야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그리고 조선은 부산에 두 곳을 개항 인천과 원산 개항을 하죠 그다음에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본국은 항해자가 자유로의 해안을 침략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안을 다 침략을 한 거야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조선 침략할 때 배 어디다가 암초가 있는지 이런 걸 다 해안 지도를 다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 명성황후 죽이고 취해법권으로 이제 취해법권 이걸 했으니까 어떻게 히로시마 재판으로 명성황후 20명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일본으로 끌고 왔어 취해법권이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 재판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증거 불춘분으로 전원 무죄 판결을 다 빠져나갔어 명성황후 죽인 자객들이 다 빠져나가요 이모 분란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신식 별기군이라고 일본 군관이 왔고 80명을 훈련을 시켜줘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월급도 잘 주고 대우도 잘 해주는데 부식 군대는 1년 동안 월급을 안 줘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고 1년 12달 월급을 쌀을 주는데 거기다가 모래도 넣고 극도 넣어가지고 보내줘 그러니까 열 받아서 부식 군대가 별기군 일본 조교를 죽여버려요 이게 이모 분란이야 근데 이게 조약이 조선 측에 들어와서 일본 애들이 총나라도 들어오고 조선도 들어와서 다 정리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재물포 조약을 맺어요 조선 측에 5만 원 배상해라 이거야 니네들이 우리 죽였으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공축 이게 고정을 묶는 결정적인 일이 되죠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제가 1965년 한일 협정할 때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식민지 한 거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사과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사과 구절이 근데 얘네들은 배상 다 받아 냈지 사과 찾은 주모자 처벌했지 일본 신사 합사한 사람들 전쟁 주모자들 우리 처벌 하나도 못했잖아요 하나도 못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1882년에 벌써 이걸 딱 알았던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몰랐던 거야 근데 정말로 슬픈 건 우리가 몰랐던 사실조차도 우리 모르고 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시대에 그런 억울함을 당한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 뭐 3만 달러 벌으면 뭐해 뭐 알고 버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나이 먹는 거라고 시간만 가면 먹는 게 나이인데 내가 너보다 밥그릇을 먹어도 100그릇을 더 먹었다 200그릇을 더 먹고 1000그릇을 더 먹으면 뭐해 아무것도 아는 거 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 피해자 유족의 위문금 지불하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거 1895년 이 청일전쟁을 해요 시모노세키 이게 1894년 동학혁명이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이때 고종은 이 고종의 발자취를 보면 선조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고종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 선조는 명나라한테 도움을 청했잖아요 고종은 청나라한테 나 좀 살려줘라 아무래도 동학군이 이 한양까지 밀고 올라올 것 같다 그래서 3천 명인가 4천 명을 청나라에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 조약을 해놨어 이미 강화도 조약 재물포 조약으로 해서 그래갖고 일본은 7천 명이 8천 명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하면 아산만 앞바다에서 전쟁을 해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 압록강에서 전쟁을 마지막 전쟁을 하는데 청나라가 일본한테 질 거라고는 전 세계 사람 어느 누구도 몰랐어 당시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이잖아요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그냥 250년 동안 전쟁도 없이 조용히 살아갖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어 배도 훨씬 청나라가 컸어 8천 톤급 이런 전함이 있었으니까 일본은 4천 톤급 반조가리 해갖고 압록강 앞에서 붙었어 어쨌든 배도 훨씬 일본이 적었어 그런데 청나라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서태우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은 요시다 쇼인하고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으면 청나라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서태우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섭정을 했었어요 이 서태우 저녁 한 끼가 청나라 백성 1년치 밥을 한 끼에 다 먹었대 128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올렸대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막 비리가 그냥 썩고 부패해갖고 청나라가 군대가 딱 일본하고 부닥쳤는데 포를 쌌는데 포가 날아갔는데 안 터져 또 터졌는데 보니까 그 안에 석탄도 들어있고 콩알도 들어있고 연습탄을 쓴 거야 싫다는 다 자기네끼리 해먹고 서태우한테 다 공랍하고 서태우가 다 빼먹고 그래갖고 이 여자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많은데 하여튼 서태우가 자기 아들도 그냥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예요 아들도 죽이고 며느리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가 40년 동안 해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서 서태우가 뭐라고 그랬을지 죽었냐면 나 이후로는 다 치는 여자가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서태우가 그랬어요 청일전쟁에 그래서 진 거예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에 지면서 시모노 새끼 조약을 해요 여기 시모노 새끼라고 밑쪽에 일본 거기 가서 이제 뭐라고 그래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우리가 포기하겠다 그래서 어디로 넘기느냐 하면 일본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다음에 1904년에서 1905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요 러일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이길 거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때는 세계 최강국이고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예요 그런데 발트함대가 저기 유럽에서부터 돌아갖고 이렇게 지중해 인도양 그래갖고 여기 오니까 다 지친 거야 그래갖고 발트함대 여기 일본하고 붙였는데 전쟁 한 번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앞바드에서 또 전쟁하고 그다음에 압록강에서 전쟁을 하고 이게 청일전쟁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거는 전쟁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청나라가 깨진 거고 러일전쟁은 제대로 붙었어 한 30만 명, 50만 명 이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이 러일전쟁은 러시아가 만주하고 조선을 먹느냐 일본이, 청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 청나라는 아편전쟁 때문에도 끝났고 이거는 아편전쟁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게 영국 사람들이 중국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데 아니, 자기네들 양모를 팔으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뭐 면, 목화 그걸로 면으로 거기다 비단까지 있으니까 그 무거운 그 양목을 살라 그래, 안 살라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에다가 얘기해갖고 아편을 중국으로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아편을 온 국민이 먹으니까 딱 막으니까 니네들 이거 막아? 우리 저기 무역, 서로 자유무역하기로 했는데 그래갖고 일으킨 전쟁이 아편전쟁이에요 1840년에 그런데 이게 중국, 청나라가 그때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영국하고 이건 영국 정규군하고 싸운 것도 아니야 이 무역, 보호선을 보호하는 상선들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하고 싸우는데 얘네들은 포가 1km 나가면 중국포는 500m밖에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돼요 1km 나가는 거하고 500m 100날 쏴봤자 그냥 1km 떨어진 데서 뒤집다 쏴대니까 이게 전쟁이 아니지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아편전쟁 1차, 2차 져갖고 홍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조선만 청나라하고 조선만 몰랐던 거야 누가 알았느냐 하면 일본은 세계 돌아가는 걸 알았어 일본은 일본이 애도가 1850년, 1860년대 도쿄가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100만 명이었어 그때 한성이 인구가 얼마였느냐 하면 20만 명이었어 반향이 20만 명 사무라이들은 세계 지도가 자기 밥상에 다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어 그리고 벽에 세계 지도가 다 붙어 있었어 1850년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가 없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어 그 세계 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도 극히 드물었고 어쨌거나 이 을사늑약에 고조원 사인을 안 해요 다섯 명 이완용 그래서 을사오족이라고 그러잖아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갖고 1905년에 이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805년에 외교권이 없어 외교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면 누가 가서 맺어? 일본 애들이 가서 외교권을 뺏어 갔으니까 그러니까 1905년부터 나라는 끝난 거예요 1910년에 그냥 병합을 해버린 거지 일본 기가 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가 있는 게 아니고 한일 합방되면서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 탁월한 인물 중국은 서태호가 나라를 말아먹는 동안 이 사카모토 로마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소설의 주인공이 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카모토 로마예요 1835년에 태어났어 내가 알기로는 서태호도 1834년인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일본은 이 두 청년이 이 친구는 32살에 죽어요 32살에 죽어요 아까 요시다 쇼인은 29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서태호는 73살인가 4살에 죽어 40년 동안 그걸 해먹었는데 이 두 젊은이는 나라를 어떻게 계획을 안 하고 빨리 죽죠 어쨌거나 페리제도의 배가 왔을 때 해안경비병으로 근무를 해요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충격을 받아요 이야 우리 일본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갖고 서양 문물과 세계정서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면서 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넘어가요 자 1865년에 5월 고베 훈련소가 해산됨에 따라서 나가사키는 항상 무역 저기 뭐야 네덜란드 무역선이 있었던 섬이에요 가메야마에 세준 무역회사를 세워 왜냐하면 이제는 장사를 해야 된다 장사를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지 먹고 이게 미쓰비찌의 전신이 돼요 그래갖고 미쓰비찌라는 회사가 이걸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조선 침략할 때도 엄청나게 우리 거 징용으로 끌려가서 군수공장에서 해먹고 그런 회사가 바로 이 사카모토 로마가 만드는 게 전신이 되죠 사카모토 로마의 가장 유명한 건 사초동맹이라 사스마하고 조스번 이 맨 밑에 있는 섬 두 개가 얘네들이 원수같이 싸우는 거야 그런데 260개의 다이모가 있었다고 그랬죠 260개의 번이 있었어 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영주들 260명이 일본을 260개가 나눠 가져서 다스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 두 사스마하고 조스번 이 두 개 원수처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카모토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지금 이 외세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저쪽에 가서 화해시키고 어떻게 갔을든지 손을 잡게 해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모든 다이모들을 설득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천왕을 딱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모두가 밑에 가서 하나가 돼야만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설득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1867년에 그 메이지 유신 시대를 못 보고 죽어 자객이 죽여 하여튼 얘네들은 하여튼 하여튼 이 칼의 나라야 칼의 나라 칼의 나라라는 걸 알아 우리는 선비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선비가 이겨요 칼 쓰는 사람이 이겨요 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를 먹힌 거죠 그래서 이제 막부 덴노는 천왕이고 막부는 쇼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왕 밑으로 모여야 된다 이걸 설득을 다 해갖고 메이지 유신을 열은 사람이죠 이 사스마번하고 조수번하고 계속 죽어라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데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갖고 서로 협력을 하게 하고 이제 쇼군 독국과 이에야스 집안 15대, 16대까지 내려간 집안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천왕을 딱 세워갖고 온 나라를 하나로 묶죠 이게 바로 사초동맹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수번, 사스마번인데 여기에 총리가 10명이 나와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아베도 여기 출신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거야 백제한테 영향을 받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지 해군을 또 창설을 해갖고 군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군을 창설하고 31살, 32살밖에 안 된 친구가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요시다 쇼인도 사무라이 사카믹도 로마도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는 일본은 천왕, 쇼군, 다이모, 사무라이 그런 다음에 농업, 상업, 상공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완전 천민 이런 건데 사무라이가 일본을 지배한 지배 세력이에요 그런데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믹도 로마나 하급 사무라이였어 그런데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본 거야 여행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행을 좀 다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야 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죠 그냥 집에만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나중에 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90살까지 그냥 있지 말고 멕시코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 4년 전에 진짜로 유럽 성주술래 1억 들여서 데려갔다 왔어요 2년 전에는 호주, 뉴질랜드 1억 들여서 여행 갔다 왔어요 올해는 1억 들여서 미국, LA에서부터 워싱턴, 뉴욕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토론토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번에 9월 달에 1억 들여서 2년 후에는 또 1억 들여서 페루, 마추피추 갔다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꾸리찌빠라고 브라질의 환경, 도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직원들 데려왔다 나는 우리 직원들 나중에 잘해줄 생각이 없어요 잘해주려면 언제 잘해줘? 지금 지금 잘해줘야지 나중에 어디 있어? 나중에 제가 이제까지 한 100개 나라 정도를 다녀봤어요 100개 나라 미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LA에 있는 사람들 뉴욕에 거의 안 가봐요 뉴욕에 있는 사람은 LA에 안 가봐요 거의 근데 나는 뭐 LA도 많이 가보고 뉴욕도 많이 가보고 시카고도 가보고 저 텍사스도 가보고 뭐 플로리다 뭐 안 가본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전 세계를 돌아 내 강의의 대부분은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우리 어제도 내가 서울 가서 참 지금 기가 막힌 뭐 천번 천번 지금 5분 후에 도착 예정 이게 그냥 버스 타는데 그냥 아무데나 다 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가 막힌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한국 망할 거라 망할 거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도로 잘 돼 있는 데 없고 한국처럼 철도 잘 돼 일본이 저 잘 돼 있지만 철도 잘 지하철은요 유럽에 가면 더러워서 앉을 수가 없어 내가 뉴욕에서도 지하철을 타봤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건 거의 호텔이야 호텔 지하철이 조금만 그 한 번 로마에 갔는데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물이 새서 비가 오는데 우린 좀만 세면 난리 난리 인터넷에서 난리 나고 누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나라야 어쨌든 하여튼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메토 로마나 다 특징이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닌 거지 그리고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되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100명씩 다 사절단을 보내요 배워오게 해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재건한 거죠 사카메토 로마가 한 게 대정봉환 이제 이 황제를 그러니까 쇼군을 없애버리고 천왕 덴로 덴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끌어가자 그 다음에 상하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만들자 그러니까 1867년에 이거를 해요 인재등용과 관제를 바꿔야 된다 지금은 갖고는 안 된다 각 영주 번으로 있으면 안 된다 현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각자 잘난 놈들끼리 칼싸움 해갖고 잘난 놈이 이기고 이러는 거 안 된다 황제가 저기 천왕이 다 임명해야 된다 외교 그러니까 전부 다 조약 다른 나라하고 다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법전 헌법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일본이에요 이때는 헌법을 벌써 만들죠 해군을 해군을 만들어야 된다 해군 어진병 천왕 지키는 병 폐재 이게 뭐냐면 일본이 금하고 은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 화폐하고 수준을 맞춰야 된다 뺏기지 않으려면 그래서 화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본이 N화가 지금 기축통화잖아요 여러분들 달러 N화 그 다음에 유로화가 기축통화에요 기축통화라는 건 뭐냐면 세계 어디든 통용되는 돈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돈이 되는 거야 일본은 지금 20년 동안 성장 없는 20년을 보내면서 돈 찍어내가지고 일본 지금까지 유지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돈 찍어가지고 막 봐도 줘야지 찍어내지 봐도 줘야지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예 자 메이지 유신 시대를 좀 보면은 하급 사무라이 메이지 시대를 여러 아까 말한 사람들이 다 하급 사무라이야 중앙 집권적 지배 구조를 구축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잘난 놈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신분제 폐지하고 그러니까 쇼군도 없고 다이며도 없고 사무라이도 없고 농업, 상업, 공업 이거 다 똑같은 신분으로 만들어버려 그 천민도 없고 그게 1868년에 이걸 한 거야 1868년에 우리는 이 1868년에는 뭐 했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순조가 한 서른 몇 살까지 살고 헌종이 16살인가 18살 살고 그 다음에 강화도, 도령, 철종이 서른한, 세네 살까지 살고 고종이 14살인가가 왕이 돼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중간에 죽고 100년 동안 그러고 헤매는 동안 이 나라는 천왕을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계급을 다 없애고 한 통일을 이루어갖고 개혁을 하자 그랬던 거죠 신분제, 폐지, 징병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무라이만 군인이었어요 칼을 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칼을 찰 수 있어? 사무라이만 두 자루에 칼을 찰 수 있어 일반 천민들은 차지도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 다 징병제 그 다음에 사무라이 계급 폐지하고 세금제도 개혁하고 교육제도 개혁하고 철도 개설하고 1870년에 철도를 개설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뒤처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갖고 메이지 유신 이게 철도 상선 무역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야 이거 보면 아까 말했죠 덴노 천왕 남겨두고 쇼군 없애지 대다이묘 그 다음에 소다이묘 상금무사 하금무사 농공상일 불합 천민 이 모든 계급을 딱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딱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계급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얼마나 있겠어요 폐번 그러니까 갓번 아까 사스마번 조스번 그랬죠 이 번을 싹 다 없애버리고 현을 다 만들어 놓고 천왕이 다 현감 우리로 말하는 현감들을 다 파견해갖고 통치 중앙집권을 딱 만드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3부 44면 그래서 신분제하고 자본주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해야지 자본주의가 먹쳐 들어가지 우리나라는 양반 마지막 양반들이 그 저기 삼정이라고 전정 논공사해갖고 전정 그 다음에 군인 나가는 거 대신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이라고 이 3 이 세금 제도 때문에 마지막에 보통 평민들이 40% 내지 50% 세금을 내 환곡은 뭐냐면 막 먹어 가을에 막 먹어 그러면 쌀이 언제 떨어지냐면 2월 내지 3월이면 쌀이 떨어져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니까 이 보리 고개를 넘겨야만이 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세금으로 걷어들인 거를 굶을 때 빌려주는 거야 몇 퍼센트 이자 10% 이자 어떤 못된 데는 20% 이자 더 못된 데는 30% 이자씩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딱 뺏기는 거야 그런데 일본은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하면 3% 내지 4%밖에 안 내게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3천만 명이 그냥 먹고 살게끔 되게끔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라를 네 무사만이 갖고 있던 군사적 임무 이게 없어져요 국민 개병제 저 모든 국민한테 다 열어놓은 거죠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3년간 현역 복무 4년간 보충형에 남는 제도 이러니 일본이 청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러일전쟁 해갖고도 이길 수 있고 우리나라도 몇만 명 파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는 일본 군이 몇 명 600만 명 700만 명을 전 나라에 다 파견하는 거예요 군인들을 그 군인들이 전쟁 끝나고 다 들어와서 실업자가 된 거예요 1945년 그래갖고 맨 길거리에 그지 천지였어 그지 천지였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거기에 전부 다 분수공장이 돼갖고 자동차 포 옷 모든 걸 만들어갖고 다 해난바람에 그 600만 명 700만 명 6.25 전쟁 난바람에 직업을 하루아침에 다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누구를 밟아야만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야 한반도를 밟아야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일본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1985년 플라자합이라고 일본이 너무너무 경제발전이 해갖고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너네도 화폐 이거 환율 조정해야 된다 그래갖고 20년 동안 0% 성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하도 성장을 안 하니까 일본 애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저거 남북한 전쟁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가 살아난다 전쟁 하면 그 물자 다 얻다 대줄 수 있으니까 한반도에 다 대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본이야 일본 이제 좀 이해가 좀 되시죠 내가 왜 목총을 터뜨려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폐도령이라는 게 뭐냐면 칼 차는 걸 금지시키는 거야 이제 칼은 다 없고 총만 이제 총으로 다 바뀐 거죠 총으로 나중에 우리 1905년 1910년에 일본이 10년에서부터 19년까지요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리고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칼을 차고 수업을 했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절로 본 거 맞아요 말 잘했네 야 넘겨봐요 자 농민 이 세금제도로 개혁을 하죠 농민들 덕분에 근대적 재정제도가 확립이 돼 지조 3% 지가 1% 천비금납 하지만 불만이 높아지니까 또 떨어뜨려줘 2.5% 0.5% 근데 우리는 막 20% 30%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빼앗아 저석 그래 나중에 내가 언젠가 강의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절근가를 한번 내가 한번 읽어준 적이 있어요 절근가가 뭐냐면 이게 아니 60먹은 시아버지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한살 먹은 아들한테도 세금이 나오고 사내놈이라는 사내놈은 다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못살려가지고 이 남편이 자기 남근을 자른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는다고 그 여인이 그 남근을 들고 관하에 가서 서글피 우는 그걸 보고 지은 노래가 절근가예요 다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만큼 우리 백성들을 세금 또 양반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조선시대에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네 자 이 1872년에 근대식 학교를 설립해 소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런데 1800 이때는 한 50% 정도만 소학교를 다녔는데 1890년 1900년 들으면서 100% 다 소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야 왜 신분제도가 깨졌잖아 신분제도가 깨졌으니까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교육 학교 제도를 만들어서 다 공부를 시킨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언제 우리 일제시대 때 공부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공부 못했어요 교육 혜택이라는 걸 못 받았어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면서 양반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일본으로 다 유학 갔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본식 공부를 받고 이 나라를 다시 통치한 거야 1945년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일본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 그 사실을 몰라 그게 내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그 일본 소나기에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부국강병 식상흥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을 저기 뭐야 미국하고 독일에서 딱 들여와서 산업을 흥하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일본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내고 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기차를 만들어내고 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청나라를 까부수고 러시아 까부수고 두 나라 까부수는 바람에 조선을 1905년에 먹은 거죠 1872년에 이미 기차가 동경 요코하마 기차가 됐고 교토 오사카 기차가 있었고 고베 오사카 기차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신간센이라고 일본이 기차가 그렇게 잘 돼 있는 게 역사가 벌써 150년이 넘잖아요 역사가 우리나라도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저기 뭐야 철도 부산하고 광주 철도 군산 철도 놔서 못 뺏어간 거예요 쌀 뺏어간 거예요 쌀 전라도 쌀 뺏어간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일제 36년 식민지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겼는지 그 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 하여튼 금을 어마어마하게 뺏어갔어 금, 우란, 석탄, 무연탄 아휴 정말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요 진짜 나쁜 나라예요 진짜 나쁜 나라인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나쁜지 몰라 왜냐하면 역사 왜곡을 하거든 얘네들은 임나 일본설이라고 가야시대 삼국시대 4세기경에 자기네들이 한반도의 그 남쪽 반 이상을 자기네들이 통치했고 그 우리 땅이라는 자기네 땅이라는 거야 우리 땅 찾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자 올해부터 전 일본 초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을 받아요 올해부터 그럼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는 애들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떤 놈들이 뺏어간 거야? 한국 놈들이 뺏어간 거야 그래서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 역사를 바로잡자라는 게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토요특강으로 다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예 그 종원시대라고 원래 일본하고 우리나라고 붙어 있었어요 3만 년 전에는 그래갖고 이 동해바다가 호수였어 호수 그런데 해빙기가 오면서부터 물이 북극 남극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차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간 거지 일본으로 우리 쪽에서 다 넘어가갖고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계속 자기네들 먹을 거 없으면 그리고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거는 이제 벌써 우리 팀이 해줬네 일본이라는 나라는 왜 그러면 땅도 우리나라보다 두 배 큰데 끝도 없이 한반도, 만주, 루이순, 그 다음에 중국 대륙을 탐내느냐 1년에 지진이 5천 번 일어나요 지진이 그것도 6.0 우리 지난번에 포항이 난 게 5.9야 난리가 났지만 그런데 얘네들은 6.0 이하는 아예 치지도 않아 지진으로 지진은 그렇게는 하지 태풍이란 태풍은 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일어나면 온 국민이 이번에 저기 뭐야 샌다이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만 6천 명이 죽잖아요 그래갖고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지금도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동경의 박사학이 논문하고 있었대 그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났고 나왔대 애를 갖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지진이 어느 정도 정리돼갖고 칼나오라니까 지도교수가 오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가서 봐주겠다고 그럼 한국에 가서 봐주고 갔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 나라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불안하니까 어차피 조선 땅을 이걸 먹고 얘네들을 인질로 잡고 얘네들을 노예로 잡아갖고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을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나 못 와요 깨어있지 않으면 못 와 깨어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갖고 이거를 이런 대화를 신부님이 어떻게 우리 이기수 신부라고 내 동창이 장애자들 시설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갖고 배우로 유럽을 갔는데 오스트리아 대사하고 어디 한번 보러 갔는데 할머니들이 한 6명, 8명이 2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 대사한테 저 할머니도 2시간 동안 저 앉아서 커피 놓고 뭐하냐 이렇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러니깐 철학 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문학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노래 가지고 음악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뭐 하면 뭐 해? 이명박이 그 개 뭐야 이거 하지 뭐 저기 뭐 촛불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이렇게 지금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 왜 안 만났을까 그런 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3만 달러가 넘어쓰면 3만 달러 넘어쓰기에는 먹고 살기 바쁘지겠는데 그런 얘기는 뭐 하러 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이 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야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야 돼 공부는 뭐 어디 갔어? 내 저 성필리포 생태마을 거기 매일 미사만 들어와도 내가 시대 돌아가는 거 뭐 다 얘기해 주니까 그것만 봐도 그것도 안 보고 무슨 뭐 텔레비전에 어떤 가난한 여자가 어떤 재벌의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재벌 엄마가 와서 여자한테 돈을 이거면 되겠냐 돈을 뿌려서 아들이 짐을 싸들고 나와서 돌다 돌다 마지막 회에는 며느리 배가 불러서 이렇게 오면 그리고 웃고 끝나는 거 그거 맨날 뭐 하러 봐? 뻔한 얘기인데 그걸 맨날 봐 그거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꾸 접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문경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문경을 일주일씩 그렇게 많은 거기 한 400명 수용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야기들을 나누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아주 진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수업 들어서 봐 얼마나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정말 초집중해서 들으시네요 저는 지금 3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거의 생활 수준 사회 기반 시설 이 모든 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나아요 왜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은 나라가 커서 뭘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 나라가 커서 그런데 우리는 IT 기술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토와 인구를 가지고 있어 바꾸려고 해도 조금만 바꿔도 다 바꿀 수 있어 나라 전체를 그런데 미국은 바꾸려고 하면 나라가 너무 커서 못 바꿔요 그래서 S&P라든지 스탠다드 앤 푸월스 이런 평가 회사들이 2045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살 나라가 될 거라는 예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시대에 살고 12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50대, 60대 지금 자, 나 50, 60대다 한번 손 들어봐요 50, 60대다 이분들이 내가 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뭐 인공... 여러분들 지금 우리 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이 차에 뭐가 없느냐 하면 클러치가 없어요 앞으로 옛날에는 오토매틱이라면 OR하고 D 하면 드라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으로 누르면 드라이브고 버튼으로 누르면 저기 뭐야, 후지냐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후면 운전대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운전대 자체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누구만 안 변해? 나만 안 변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인터넷 시대, 인터넷 시대 이제 물건 주문도 다 인터넷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장사하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그분들은 지금 IT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거나 경제가 잘못...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안 좋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 오늘 일본 식민직 일제강정기까지만 끝내고 한 3, 4시간을 쉬었다가 다시 6.25 전쟁과 우리나라, 일본과 6.25 전쟁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일본은 6.25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국토의 70%가 파괴됐었어요 그리고 미군이 지독한 놈들이라고 어떠한 산업시설도 못하게 하고 목적이 뭐냐면 원시시대로 돌리는 거야 조몬 시대로 그래갖고 원시시대로 돌려갖고 농사만 짓고 하게 살게 하려고 정책을 메가더가 정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메가더가 단 한 번도 천황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무슨 보고를 할 때 천황이 항상 그 신으로 떠받듯한 그 천황이 메가더를 찾아갔어요 그만큼 일본을 무시를 하고 미국 사람들이 디립다 밟았는데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일본은 신이 내린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내린 모든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어서 다 한국에 보낸 거야 그 바람에 일본이 15%, 20% 성장하고 6.25 전쟁 끝나면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한테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센다이 지진 생각나시죠? 후쿠시마 지진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터졌죠? 방사능 누출됐고 세슘 동일본 앞바다 해갖고 수산물 금지했죠?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너희들 우리 수산물 먹어라 해갖고 했는데 우린 안 먹겠다 그래서 WTO에 재설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 수산물 안 난다고 그런데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겼어 그러니까 열이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왜 열이 받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는 2등 국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등 처음에 막 1910년에서 30년 35년 사이에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군인으로 안 썼어요 2등 국민 인간들을 어떻게 군인으로 쓰느냐고 막판에 중일전쟁 진주만 전쟁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 쓰기 시작 급하니까 전선은 넓어지고 인구는 딸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강제로 끌고 그게 강제징용이야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갖고 밑지비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물론 65년 한일 협상 때 청구권을 거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잘못한 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무슨 65년에 끝났는데 뭘 배상하라고 그러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터져서 수산물 안 먹히지 그다음에 징용 배상 행과할 때 그다음에 위안부 그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번에 정부 들어서 다 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야 저거 우리 신민지인데 원래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 같은 저 조선진 놈들이 저거 지금 우리한테 덤빈다고 막 열이 나는데 지금 내가 넘겨봐 내가 왜 내 강의 시간 일본에 관한 시간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거야 지금 저펜 패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번에 저기 뭐야 오사카에서 G20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베가 정 가운데 섰는데 그 20개 정상들이 와가지고 아베하고 한 번도 악수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누구만 계속 빠지느냐 하면 일본만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런데 일본이 지금 계속 김정은한테 조건 없는 회담을 하자 콧방구도 안 끼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속 아베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일본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고립이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정세라는 게 전 시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 때 강화도 조약, 재물포 조약 그다음에 탱진 조약 이런 거 맺을 때 전부 다 뭐를 했냐면 다른 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얘기 안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있다고 해서 청나라가 날개에 입 다 빠진 청나라 그러는 바람에 1905년 을사 러일전쟁이 1904년에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우리를 또 지켜줄 줄 알고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했는데 1895년에 죽잖아요 그리고 또 고종은 죽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아관파천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1년 한 3개월 동안 도망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궁의 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죽어라고 프랑스가 하자고 병인양요 1866년에 미국이 1871년에 신미양요 우리 통상하자고 그랬을 때 우리 아무하고도 안 했거든 그래갖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 여기 인도,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이제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 아프리카 포럼 갔다 왔지만 이제는요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에요 아프리카의 자원도 많고 왜 아프리카가 기회의 땅이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면 기회의 땅이 돼요 근데 아프리카가 애를 엄청나게 나요 한 16살서부터 낳는 것 같아 16살서부터 애를 낳는 것 같아 엄청나 그러니까 잠비아를 내가 가면 거기 1500만이 인구인데 내가 보기에는 2500만 되는 것 같아 정글에 들어가 보면 애들이 바글바글해 걔네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애들 아니야 근데 지금 잠비아가 뭐가 지금 교육열이 막 생기거든 교육열이 생기고 초등학교만 나와도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업률이 한 2.5%, 3%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야 근데 왜 완전 고용이냐면 65세에 200만 명이 은퇴를 해서 나가 그러면 한살에서부터 20살까지가 2000만 명이야 그러니까 취직해서 나오겠다는 애들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건 완전 고용이 되는 거지 경제가 좋아서 완전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이 많아서 애들이 없어서 완전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나라예요 결코 밝은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 중국한테도 난징 30만 명을 학살한 난징 사건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러시아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한테는 100번, 1000번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어요 우리한테 사과를 그래도 가끔 총리들이 하지 않았느냐고 해문 뭐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또 우리가 조선을 한 게 아니다 조선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나라를 맡겨달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사과라는 개념이 없어요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내가 한 시간에 걸쳐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보면 경제 규모를 보면 중국이 12조 달러예요 미국이 20조 달러야 그리고 러시아가 1조 5천억 달러예요 지금 한 번 미국한테 밟히는 바람에 석유가 꽉 떨어뜨려갖고 밟히는 바람에 러시아가 규모가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러시아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세계의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은 다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살아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중국이 우리를 선택할래, 미국으로 선택할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또 일본 애들이 우리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참 어려운 거야 또 러시아 애들이 북한 애들한테 러시아를 선택할래, 중국을 선택할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우리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겠다 그래서 김일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막 중국도 욕하고 러시아도 욕하고 하여튼 싸움은 북한 애들이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말싸움이든 무슨 싸움이든 하여튼 싸움은 잘하는 호전적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의 정세로 본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서로 연관성을 가져야 돼요 일본은 이제는 반도체 핵심 부품 세 가지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이거 미리 넣어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조선 말에는 나라도 뺏겼는데 그 놈 반대주체 세계 안 한다고 나라 망했다고 펄쩍펄쩍 띌 일이 뭐 있어 그때 나라도 뺏겼는데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제품을 사서 물건을 만들면 우리 물건을 받아다가 자기네들도 물건을 만들어야 돼 뭐 하웨이나 아이폰이나 다 우리 한국이 일본의 핵심 재료를 만들면 그걸 사다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일본에서 스마트폰 1위가 아이폰이야 그럼 우리가 생산 안 하면 당장에 아이폰 생산 안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왜 한국에 핵심 부품 안 팔아서 우리 아이폰 트럼프가 누군데? 우리 아이폰 왜 장사 못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때문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일본한테 구한말에는 경제력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떨어졌는데 지금 3분의 1이야 한번 머리 들이밀고 까부시면 까부시면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정도로 힘이 온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어떻게 저렇게 반도체를 못 수출해 그리고 이번에 7월 21일 연간과 아베가 참여한 선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밟아야 되느냐 하면 이제까지 아베가 계속 세 번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쏴줬기 때문에 극우가 모였던 거야 그런데 요즘 일본에 북한에도 미사일을 안 쏘잖아요 안 쏘니까 이게 뭔가 극우를 모아야 되는데 모을 일이 없는 거야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워야지 아니 저기 아베가 뭘 좀 해먹을 텐데 아니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북을 넘어가는데 방탄 조끼도 아니고 그냥 올라가고 이번에 미군 8군 사령부가 그랬대잖아요 그 전 정권 때는 꿈도 못 꿨다는 거예요 왜 꿈을 못 꿨느냐 하면 북한군하고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섞이면 적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죽이든지 찔르든지 했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풀어져가지고 적인지 아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미사일을 안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사일을 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한 번 싹 쏜 거 있죠 그런데 그것도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미사일 아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사일이라는데 트럼프만 그건 미사일 아니다 참 재미나요 국제정세 세계에 돌아가는 게 참 재미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사일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니라는데 아베가 여러분들 아베가 트럼프한테 얼마나 하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나는 미사일이다 그러면 웃길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는 있는데 어떻게 한국을 써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선거할 때 북한 써먹었잖아요 일본이 항상 선거할 때 누굴 써먹느냐 하면 한국을 써먹어요 그리고 독도 얘기 나오고 이런저런 징용 얘기 나오고 이완부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이번에는 징용 문제 때문에 반도체 핵심 부분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눈통이 터지지만 걔네들도 눈통이 터져요 그리고 미국도 눈통이 터지고 중국도 눈통이 터져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견디면 일본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세계가 돌아가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넘겨보세요 순종 황제의 치규와 데려우치 통감 순종이 나라를 넘긴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이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국권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웃나라 황제 폐하에게 넘긴다 그래 순종이 물론 강제로 쓴 거지 이걸 가지고 도쿄시장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1985년도에 도쿄시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뺏은 거 아니다 조선진이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너무 무식하고 힘이 세고 러시아도 무식하고 중국도 그동안 몇백 명이 혜택을 못 받아 봤는데 가장 선진한 예의바른 국가가 조선 일본이라 조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갖고 우리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거다 그걸 1980년도에 도쿄시장이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사과를 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하고 일본은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외교라는 거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그러는데 일본은 그냥 원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구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 지정학적인 얘기는 그전에 많이 했지만 나중에 일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지진하고 태풍을 꼭 알아야 돼요 일본은 지진과 태풍 때문에 한 번 흔들리고 나면 생각이 국민들이 한 번씩 드는 거예요 빨리 만주로 가야 된다 대륙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봅시다 그래서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 이름도 어려워요 1대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 전 한국 원수의 희망에 의하여 그 통치권 양열을 수락한다 수락하는 거 나라받는 거를 우리가 맡겨드릴 테니까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거 얘기 좀 하면 27대 왕이에요 27대 조선 왕인데 그럼 조선 500년은 어떤 시기였느냐 왕을 위한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이 왕정제도가 500년 동안 이어진 나라도 전 세계에서 거의 없어요 200년에 한 번 바뀌고 300년은 한 번 바뀌지 500년 동안 이게 왕 그러니 500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어 그러니까 나는 일제 36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조선 500년을 정리해야 돼 조선 50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아프게 한 기존의 세력들 그 세력들에 대한 반성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 프랑스 혁명의 1789년에 일어났죠 그때 마리아 앙토아네트 루이 13세인가 14세 다 목 잘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귀족들 다 목 잘라 다 죽였어 우리 신부들 15,000명 다 죽였어 혁명이라는 건 원래 그게 혁명이야 죽이려면 막 몇십 명씩 몇백만 러시아 혁명은 300만 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죽일 때 싹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인 적이 없어 조선에서 일제강정기로 넘어갈 때도 안 죽이고 일제강정기 끝나고 45년에서 이럴 때 다 살아남았어 우리는 이 구세력이든 이 자빨이든 자빨이든 우빨이든 보수든 뭐 저기 뭐야 진보든 다 살아있는 거야 다 살아있어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동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정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조선 말에도 정리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일제강정기 말도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대통령 됐는데 그거 사용으로 했으면 사용으로 끝났으면 지금 갈등 없었지 그런데 1년 만에 다 꺼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꺼내줘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자 1기 1910년에서 19년이 1기야 20년에서 31년까지 2기 31년에서 45년이 3기야 1기 이때 보면 토지조사사업을 해 이 토지조사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땅을 다 일본 애들이 살라고 정리하려고 회사령이라는 거는 회사를 허가를 받아야 돼 내가 장사하고 싶다고 그냥 자판 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해가지고 저 이거 장사해도 될까요? 근데 이놈이 좀 색깔이 안 좋아 뭐 하지마 너 그럼 못해 자기네들한테 잘 보일 사람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선인 대상 태형 매를 때리는 이게 구한말이 없어졌었던 거예요 매를 때리는 걸 때리는 태형령이 있었어 그리고 제일 정말로 화가 나는 건 학교 수업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아니 아무리 식민지 국가라고 해도 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를 조선을 한반도를 일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우린 대놓고 저기 쪽파리 놈은 새끼들이라고 무시당하는 건요 우리가 훨씬 무시당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 아베한테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어 우리도 이제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국민들 수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당당하게 앞으로의 문제가 일어날 것에 대처를 하고 나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본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운동 해야 된다고 뭔가 중국 애들은 지난번에 무슨 일본하고 생깍고 열도 때문에 싸웠을 때 어떻게 중국 차 다 부셨어 내가 그때 중국에 있었어요 마침 중국에 있었는데 하도 돌로 저기 일본 차를 부시니까 거기다가 지붕에다 써놔 나는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 차 위에다가 깨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 일본 차 불매운동하고 아니 우리나라 롯데마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 애들 우리한테 한 거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사 계속 사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차 타는 분들 좀 죄송하긴 한데 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얘네들이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지금 사지 말아야 돼 나는 뭐 그냥 진짜 오리지널로 한국 차만 이제까지 타고 다녔어 나는 아니 그리고 한국 차가 좋아요 저 차 타고 다니는데 한국 제가 전세계 다니면서 안 타고 다니는 차가 뭐가 있었겠어요 로이스 로이스부터 정말로 벤츠 좋대는 거 타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차 현대든 기아든 요즘 뭐 이렇게 내가 우리 펠리세이드라는 걸 타고 다니는데 좋아 정말 좋아 차 정말 잘 만들었어 5천만 원인데 얼마나 좋아 5천만 원이 그렇게 잘 나왔어 차가 그러니까 좀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니 계속 일본 제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오늘부터 딱 한 참의원 선거 한 21일까지 한 대도 사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무서운 줄 알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렇게 깨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넘겨봐요 자 이게는 20년에서 이게 뭐냐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이 개 대지인 줄 알았더니 이거 하는데 막 대한민국 만사했는데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러니까 무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거 문화통치로 바꿔야 되겠다 눌러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조선 사람들을 누르면 이게 들고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때 산미 증식계획을 해 이게 쌀 더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한테 뺏긴 쌀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내가 복장이 터져요 그 쌀로 만주 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다 먹고 우리 쌀로 이게 누가 이 교획을 세우냐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이 교획을 26살에 세워요 요시다 소인은 내가 전주에 강의했어 그래서 전주 거 이거 듣고 전주 거 들어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통상을 1854년에 열거든요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는 1871년에도 안 열었는데 얘네들은 30년 전에 나라를 열어 나라를 열면서 교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교역을 하면서 자꾸 은을 뺏겨 그러니까 요시다 소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한론을 펼쳐요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곡물로 조선 사람을 인질로 조선에 나오는 쌀을 곡물로 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류순이라고 압록강에 이렇게 하면 쭉 압록강 위에 조금 나온 반도 있죠 류순을 침략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를 먹어야 된다 첫 번째가 한반도 조선을 먹는 게 요시다 소인의 정한론이야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쌀 교획해갖고 계속 그래서 이제 군산이 나오죠 헌병 보통 경찰인데 똑같은 헌병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죠 언론 출판에 요게 참 내가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살짝 풀어주면서 이 글 쓰는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드느냐 하면 친일파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황국군에 입대하는 거는 영예로운 거고 그리고 21살 딸이 죽으면서 천황패에 만세 그리고 죽었다고 하는 걸 영웅으로 만들어줘요 작가들이 이 친일파 작가가 요 때 나오기 시작해 요 때 그 다음 회사령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죠 네 요거 잠깐 도표 좀 볼까요? 자 쌀 생산량이 우리가 계속 많이 늘었는데 이 쌀 일본 반출량을 보세요 1750, 4700, 5000, 7000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다 뺏어났어요 요거 요건 지금 2기를 보여줘서 그렇지만 네 넘겨보세요 3기 병참기지화 통치 민족 말살 통치 아예 그냥 창시 개명도 하고 완전히 그냥 조선인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마음 먹었던 시기죠 전기의 남면붕양 이게 뭐냐면 남쪽은 면을 해갖고 하고 북쪽은 양을 키워갖고 이걸 전부 다 재료 면이라는 모카 모카를 해갖고 남쪽에서는 해갖고 씨 빼갖고 일본으로 들여가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갖고 양턱 갖고 해갖고 어떻게 했냐고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조선에 갖고 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줘서 비싼 거 판 거 비싼 거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뺏어가고 저렇게 뺏어가고 앞으로 뺏어가고 뒤로 뺏어가고 그랬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 때 이거는 내가 정말 조사를 많이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나가는 일제강점기 때문에 일본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정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한반도 지하자원과 공업자원 일제에 수탈당하는 시기야 1930년에는 일본이 만주사변이 직전이에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36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만큼 뺏어갔어 1941년에는 지하자원을 이렇게 뺏어갔어 이때는 1930년 이전에는 지하자원을 안 뺏어갔어요 왜 안 뺏어갔느냐 하면 전쟁을 안 했으니까 그냥 우리 조선 쌀만 자기네들 필요한 만큼 갖고 가고 땅 뺏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지하자원을 캐나갔는데 5배에서 18배까지 캐나갔어요 넘겨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뺏어간 게 뭐냐면 금이야 금 우리나라가 필리핀하고 이 시대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가요 그럼 왜 금을 뺏어 나갔느냐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서 필요한 석유와 공업기계 등을 사는데 금이 필요했어 중국을 침략하려고 하면 뭐 석유도 사와야 되고 기계도 사와야 되고 이러는데 뭘로 사와야 돼? 아니 뭐 애 놔주면 걔네들이 해요 금을 줘야지 사지 넘겨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던 이거 내가 계속 넣었어 아주 훌륭해 반 우리 그 싹 뺏어갔어 일본이 무슨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해 일본은 금광어뿐만 아니라 철, 석탄, 중석, 흑연, 마그네사이트 이 중석은 텅스텐이에요 마그네사이트는 이게 전쟁 무기에 쓰는 핵심 기술이야 핵심 제품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빼가죠 전 이게 숫자가 안 나왔네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거 지워졌어 왜 넘겨봐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한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광공업이 발달을 했다고 했는데 조선 사람을 위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수탈해야 하는 병참기지였기 때문에 광공업이 발달한 거예요 달래 발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보통 일본 사람들이 193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1년을 금을 20톤씩 빼갔어요 제일 많이 빼갔을 때는 30톤 30톤 그럼 30톤이면 30억 달러어치를 뺏어간 거야 그래갖고 일제강점기 때 뺏어간 거 보니까 300억 달러어치를 갖고 간 거야 300억 달러어치를 그런데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무상지원 3억, 유상지원 5억 달러 5억 달러를 받은 거예요 36년 동안 그렇게 많이 뺏겨가고도 5억 달러를 받고 물론 그때 돈가치하고 지금 돈가치 지금 이 금은 지금 돈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나는 돈으로 이게 계산할 문제가 아니야 36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다 파갔다고 생각하면 돼 다 파갔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파가갖고 전쟁 일으켰지 미국하고도 했지 만주 먹었지 인도네시아 먹었지 다 먹었잖아 괌, 사이판 먹었지 다 먹었지 우리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귀에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베가 왜 패싱이 당하는 줄 아세요? 미국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러시아한테도 패싱이 당하고 중국한테도 패싱이 당하는 이유가 왜 패싱이 당하느냐 하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내가 보기엔 경제력이 지금은 3대 1인데 2대 1 내지는 거의 같아질 수도 있어요 1대 1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난 정말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 많은 분들이 신부님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일본의 강정기 때 500페이지짜리 그런 거를 한 두 번을 딸딸딸딸 외운 적이 있어요 하도 억울하고 분해갖고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우리 민족들이 많은 착취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는지 그런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알고 미워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래야지 뭔가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었을 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정기 식량과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을 해요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집이 가지고 있는 녹그릇 마지막에 1943년도 44년도 전쟁 마지막에는 숟가락까지 다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내가 그때 그때 숟가락까지 총알 만들 수 있는 건 다 갖고 간 거예요 총알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때 할머니들 물어봐 다 집에서 뭘로 밥 먹어 나무숟가락으로 밥 먹었대요 나무숟가락 나무젓가락으로 우리 그 좋은 유기방자 내가 우리 문경에 기증한 우리 그 할아버지가 이봉주 인간문화재 77호 방자 장인이거든요 그 좋은 걸 다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그때 녹그릇 창살까지 다 뜯어 갔대니까 천을 이런 것까지 그래서 강제징집으로 동원해서 일본 군수공장이나 싸움토로 내보낸 거죠 산림자원 약탈 일본 우리가 이 두만강하고 압록강 나도 이 두만강 압록강 두 군데를 다 갔다 왔는데 거기가 절대 천연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그 사진을 보면 막 어마어마한 것들 잔나무들 싹 다 잘라간 거야 만주 저기 뭐야 건설한다고 다 잘라가고 일본으로 다 잘라가고 요 오대산에 잔나무 어마어마한 것들 많잖아요 전나무 이것도 다 잘라갔어요 다 잘라 여기 저기 강원도 태백 요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서 땜목을 만들어서 한강까지 떨어내려 버려가지고 한강에서 거기서 실구 일본으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임업 자원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돈으로 그러니까 여기 잘라간 나무로 연간 64% 흑자를 내면서 조선총독부의 재정을 확보하는데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숲이 희생이 된 거죠 나무 잘라갔지 땅 파갔고 금태갔지 사람 끌어갔지 이거는요 사과를 해도요 천년 만년에도 다 못하는 거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너희들 우리한테 잘못했다 다시는 같은 민족끼리 여기 뭐야 같은 옆에 사는 나라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국민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해야 돼 지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일본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섬나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네들 섬 밖에 있는 거는 섬 안에 있는 건 귀중하다고 여기고 섬 밖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민족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 섬나라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제강자 산림 5억 제곱미터 나무 베기만 하고 심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무책임한 한양이 주산으로 여기는 백악성마저 붉은 민중산으로 만들죠 그때 실어나간 나무가 50조 원 어치 실어나갔다는 거예요 달러로 500억 달러 아까 금은 300억 달러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합치면 조달러가 훨씬 넘게 갖고 간 거야 조달러 조달러가 넘게 갖고 간 거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총국장 다음 강의는 총국장에 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총국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만주하고 우리나라가 콩원산지예요 유럽으로 넘어간 건 콩이 19세기야 그 다음에 남미 미국 호주로 간 건 20세기야 그래 두만강이 왜 두만강이냐면 콩두자에 찰만자야 그래서 두만강이야 그렇게 우리가 콩이 많았던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 콩이라는 게 우리가 근데 콩 자금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5% 10%밖에 안 되잖아요 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서 수입해 오잖아요 이 콩이 우리 민족한테는 딱 맞는 거야 이 콩이 최고 좋은 게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천국장이 그냥 천국장이 아니야 우리 민족이 최고의 선물인 게 천국장이야 그래서 이제 토요특강에 논문이 한 1200편이나 되는데 그걸 다 요약할 수는 없고 아주 우수한 논문만 내가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또 드릴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토요특강 만들면 모르는 게 없어 콩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1년에 2000가마를 쓰거든요 천국 콩을 2000가마 썼는데 이게 한 가마에 35만 원 37만 원이야 콩이 지금 40만 원 어제 보니까 100가마 또 들어왔는데 40만 원이야 근데 수입 콩은 얼마냐 한 가마에 8만 원에서 11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콩 산다라는 게 보통 용기 가지 않으면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광물자원 약탈 일제강정계 조선은 세계에서 꼽는 피는 금 생산 국가였어 정선화암동굴 알죠? 가봤죠? 나도 거기 가봤지 거기에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 광명동굴 거기 콩 금 캤던데야 경기도 광명은 1972년까지 캤어 경기도 광명은 내가 처음 보좌신부로 발령받았는데 철산 성당 보좌신부 그러더라고 철산 이거 북한에 있는 건가 왜 이게 철산일까 알고 봤더니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연이 있어서 광명 철산 이게 나오더라고요 넘겨보세요 자 아까 이게 나왔네 광물자원 약탈 우리 광고수가 1915년에는 1183개야 1930년에는 2128개 1943년에 한참 녹그릇까지 뺏어갈 때는 만 500개야 탄광이 만 500개나 됐다 이거야 탄광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아간 통계적으로 금방 알 수 있죠 금은 10톤 22톤 29.1톤 22톤 하여튼 우리나라 금이라는 금은 다 캐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금이 많은 나라였대요 그래서 원나라 때도 니네가 금 많은 나라니까 금 캐야 된다 그래갖고 천안을 해갖고 금 캐가려고 그러고 몰라도 몰라도 많이 캤대 그런데 그냥 그 많은 금을 일제강정기 때 다 캐간 거야 국민들은 그냥 1997년 IMF 때 금목운동해갖고 금 그래서 또 다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 별로 없죠 철광석 처음에는 1930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안 캐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50만 톤에서 211만 톤 333만 톤 그 다음에 중석 아까 말한 텅스텐 이 텅스텐을 내가 파프한 뉴균이 우리 동창신부 성조사로 나가 있을 때 내가 스킨스쿠버를 했거든요 거기 바다 다이빙을 하는데 비행기 일본 일장기 달린 비행기 다이빙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관포가 있는데 몇 년이 지난 거야 1943년 44년에 그게 떨어졌다고 보면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속에 70년에 반짝반짝 반짝 그 기관총 포신이 반짝반짝 하얗게 빛나는 거야 이거 다 우리 거 뺏어가지고 다 만든 거야 1931톤 4200톤 8300톤 전쟁통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 정한론 대동화 공용권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대동화 공용권은 뭐냐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을 인질로 삼고 공물로 삼아서 대동화를 다 일본이 정복한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아이들은 중국 중일전쟁을 중일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중국 진출이라고 가르쳐요 교과서에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가 중국 진출했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진출했구나 얘네는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이 없는 거야 그리고 역사 왜곡했으니까 순종이 우리나라 여기 일본한테 우리 통치를 맡긴다고 내가 너희들 우리한테 바치니까 내가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뺏은 거 아니야 조선 애들이 우리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나라를 그렇게 배우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 사과가 되겠어요 쟤네들이 우리한테 나라 갖다 맡겼는데 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돼 당연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무연탄도 엄청 가해가 47만 톤 453만 톤 그 외에도 흑연 흑토상연 마그네사이트 아까 전쟁용에 쓰는 거 유연탄도 어마어마하게 캐가죠 8천억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내가 말했죠 족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넘겨보세요 강제 이제 이제는 산 이거 내가 여기 하지 않은 게 물고기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도 잡아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사람 뺏어가는 거야 모집하고 관에서 뺏어가고 알선해갖고 꼬셔가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더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징용 근로보국대 이게 연인원 700만 명을 동원해가요 자원병 학도병 징병 징병은 마지막에 안 되니까 어떻게 징용을 학도병도 황국시민이 우리는 맨날 2등 시민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군대 가면 황국 1등 국민 된다고 꼬셔가지고 그냥 18살 17살 이런 애들이 막 가고 그런 거죠 결국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들을 우리 국민들 민족끼리 한 거죠 그 다음에 군속 군부 성 일본 일본군 성노예가 총 20만 명이었는데 대만 중국 뭐 하다못해 저쪽 말레이시아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20만 명 중에 우리나라가 10만 명이 있었어요 2분의 1이 우리나라 이제 할머니들 몇 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열 몇 명 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욕할 거 아니야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여인들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조선 애들이 와가지고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조선 다 짓밟은 거야 여자들 그 다음에 명나라 와가지고 이어성 장군이 와가지고 5년 동안 있으면서 5만 명이 다 짓밟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 또 내려와가지고 다 짓밟고 200만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인들을 지키지 못해 그래서 내가 늘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다 찍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지켜내야지 지켜내야지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간 게 어디야 난징 뭐 그 다음에 만주 사할린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전쟁하고 또 총알 가서 날라주고 참옵하고 이렇게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매국노라고 또 돌아와서는 돌 맞고 침받고 그 나라는 또 방으로 또 나눠지고 그런 내가 그래서 그런 와중에 어떻게 5천만 명이 3만 달러를 넘을 수가 전세계 7나라밖에 없는 경제력을 한 게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5천년 역사 중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중에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이 세대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세대야 여러분들 세대 중에서도 지금 7, 8, 90대 이분들이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놈의 전쟁 이 가난한 것 자식 새끼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공부시켜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7, 8, 90대 할머니들 지금 30만원 24만원 주는데 더 줘야 돼 세금 더 내야갖고 더 줘야 돼 그래서 나는 세금 내는 거 우리는 1년에 세금을 3억 내요 청국장 파니까 30억 파니까 3억 내는 거 맞지 10분의 1 세금 내니까 나는 기쁘게 내요 기쁘게 왜냐하면 세금을 내야지 그 세금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돈 드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정부에서 내내는 세금 그것만 다 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달에 50만원씩 줄 수 있어요 주고도 남지 그 기본적인 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그 기본적인 걸 강제동원을 보면 일본 전쟁지역 동원논종자가 139만 명 일본으로 간 동원자가 70만 명 군인 군속으로 전쟁토록 여기에 이제 그 복잡한 백선엽 그다음에 박정희 다 여기 소속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갈등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일본 성노예고 10만이 있는 거죠 곡식 이게 이제 군산이 나와 군산이 느닷없이 발전하고 지금은 이제 군산이 참 이 군산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제강정기 때 호남 지방의 식량을 다 뺏어 가느냐고 군산이 커졌어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바람에 군산이 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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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무슨 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내가 군산 쪽 강의 갈 때마다 내가 꼭 목욕탕을 가잖아요 한 시간 전에 두 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목욕탕 내비게이션 하면 문 연 목욕탕이 없어 딱 문 닫아갖고 창문 다 깨지고 곧 한 4,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시대를 못 읽는 거지 군산도 군산도 변해야 되는데 어쨌든 1899년 일제강정기 호남평의 기름진 쌀을 노린 일본군에 의해 군산항이 개항이 돼요 우리나라 최초로 포장도로가 2차선이 돼요 전주에서 군산까지 이 다 일본으로 쌀 보내려고 기차 낸 것도 일본에 쌀 낸 거 군산항 연 것도 일본으로 쌀 낸 거 발전시킨 게 아니야 전부 다 일본으로 수탈해가고 약탈해가기 위해서 만드는 도시들이죠 1909년 조선의 쌀 30%가 군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1940년대 후반에 그 할아버지들 그때는 거의 4분의 3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통에는 4분의 3을 25%만 인간이 숲만 쉬게 하고 농사만 짓게 하고 나머지는 다 뺏어간 거예요 토지조사사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들의 10분의 1 가격으로 8억 그러니까 토지조사해가지고 황무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 너 와라 땅값 10분의 1에 다 팔 테니까 그래갖고 대지주들이 200만 석 300만 석 이런 대농장이 일본이 생기죠 메가리공이라고 쌀 이렇게 한 섬 두 섬 그러잖아요 한 섬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걸 메가리공이라고 그래 미선공은 좋은 쌀 선별하는 여자 이건 남자 이건 여자 일제가 빼앗은 땅은 일본인에게 10분의 1 가격에 팔죠 군포 부산 인천 진남포 목포 다 쌀뿐만 아니라 모카 송의 무게를 주위에 씨를 빼가지고 완제품으로 모카 보내면 또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사고 또 그랬던 거죠 물론 사실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독립군 독립투사 고문 받는 거 그런 거 많아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먼저 알고 왜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착취당한 게 근데 이제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 자기네들 30만 명 그때 죽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선인이 그 중에 10만 명 16만 명 그 정도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싹 빼 그건 또 나중에 내가 나중에 환경 강의할 때 귀에 있으면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러니까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되죠 북한에 핵이 있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제 토요 특강을 이렇게 1편부터 지금 25편인가까지 지금 있어요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3만 달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겠구나 이런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는 6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일 모레 죽을 거면 공부 안 해도 되지 근데 앞으로 지금 오늘 맨 새벽이야 요즘 내가 아 나 참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는 교회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덜 외로워 난 잠비아 일도 있고 뭐 또 뭐 지금 뭐 또 이제 남수단도 뭐 하자고 그래갖고 바쁜데 여러분들은 그냥 6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중에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조금 인생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문경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아프리카도 신부님 한번 그러고 아프리카 도대체 뭔가 한번 갔다 오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